이번 사연은 신우가 한소리 해야겠다고 하길래 시어머니에게 한소리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딸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난리를 쳤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았냐며 부러워합니다. 남편도 첫째가 딸이라서 많이 좋아했어요. 시어머니는 첫째가 딸이라고 하니까 대놓고 싫어하시더군요. 제2의 시어머니 같은 신우이도 자기 엄마 하는 말 거들기 바쁘고 시어머니는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도 싫어하셨는데 아이가 좀 크면서 예쁜 짓도 하고 그러니까 정이 들면서 좀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이 맺혔죠. 내 아이 싫어하는 사람을 엄마 입장에서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첫째 낳고 시어머니는 얼굴만 보면 저에게 얼른 둘째를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라나요? 자식 성별을 엄마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는 건데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 아들 둘, 딸 둘 이런 집들이 많아서 저는 둘째도 딸일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빨리 낳으라고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닥달을 하셔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시어머니 옆에서 말을 거들고 있는 신우 때문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둘째가 생기고 성별을 알기 전까지 피가 마르도록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라고 해서 조금 안심을 했지만 낳을 때까지 혹시 딸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죠. 시어머니에게 둘째가 아들이라고 하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긴 했지만 말로만 좋아하셨습니다. 둘째를 낳고 조리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더니 시부모님이 오셔서 200만 원을 주시더군요. 아들 낳느라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돈을 준 것이었죠. 친정부모님도 둘째가 아들이라서 좋아하셨습니다. 첫째가 딸인데 둘째가 아들이라고 좋아하는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첫째 때는 비싼 거 사주지 말라고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딸 버릇 나쁘게 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서운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비싼 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신우도 시어머니와 비슷한 말을 하곤 했어요. 어린 신우가 그러니까 더 화가 나더군요. 둘째가 퇴원하고 저도 모르게 첫째를 경계했나봐요. 지금도 첫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첫째가 둘째 가까이 가려고 하면 힘 조절을 못해서 다치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고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그 어린 첫째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첫째도 너무 예쁘고 둘째는 아들이라서 든든해서 예쁘고 둘 다 너무 예쁜데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이 둘 다 똑같이 사랑스러워요. 신우는 저보다 4살 어린데 시댁에서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남편도 8살 어린 여동생을 좀 많이 챙겨주었어요. 가족들 모두가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란다 자란다 해줘서 그런지 신우는 모든 집안일에 관여하려 들더군요. 자기 말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신우는 못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 초에 남편이 신우에게 저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나에게 불만이 있으면 직접 얘기를 해야지 왜 신우에게 말하냐고 했더니 가족끼리 무슨 비밀이 있냐는 남편 동생한테 얘기도 못하냐 그럼 나는 답답한 마음 어디에 풀어놓냐는 남편에게 그럼 나도 당신에 대한 불만 친정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되는 거냐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둘째를 낳고 아이 둘 키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송주를 대놓고 차별하는 것 때문에요. 아들은 귀하게 키워야 하고 딸에게는 좋은 거 비싼 거 해주는 거 아니라는 말을 계속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말에 세뇌가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괜히 둘째한테 더 정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들기도 했습니다. 신우도 시어머니와 비슷한 말을 자꾸 하니까 더 짜증이 나더군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에 함께 온 날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남아 선우사상에서 나오는 말들도 참 지겨웠는데 시어머니는 아이 키운다고 남편에게 소홀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어요. 남편 아침을 차려주냐 애들 보느라 힘들다고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안 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손주 보고 싶다고 오는 시어머니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죠. 얼마 전에 드디어 터져버렸어요. 다시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집에 못 올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주말에 저희 집에 왔는데 점심때가 돼서 중국집에 시켜 먹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심기가 좀 불편해 보였지만 별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기가 불편한 이유는 아마도 아들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손수 음식을 차리지 않고 배달음식을 시켰다는 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서 신우가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저에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애 키운다고 오빠 아침밥을 안 차려주는 날이 많다던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 쉴 수 있도록 오빠가 퇴근하기 전에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놓아야 하는 거다 애 키운다고 유세를 부리면 돈 벌어온 남편이 얼마나 힘빠지겠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서 허둥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신우가 참견할 일은 아니다. 우리끼리 맞춰나갈 일이다 라고 해봤지만 자기는 오빠의 동생이고 이 집 식구로서 할 말은 해야겠다 하더군요. 신우가 또래에 비해서 성숙한 편도 아니에요. 가족들이 막내라고 오냐오냐 해서 그런지 예의나 기본 배려 같은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신우는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하더니 언니 이건 좀 아닌 거예요. 어린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매번 언니한테 말해도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언니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더군요. 저는 먼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신우에게 요즘도 시시콜콜 얘기하냐고요?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말씀이 맞나 봐요. 딸한테는 좋은 거 해주지 말고 잘해주지도 말아야 하나 보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더군요. 오냐오냐에서 키운 딸이라 신우가 저딴 식으로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걸 보면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했죠. 부모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자기가 나설 때랑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도 못하냐고 신우도 나이가 어린 게 아닌데 저러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당황해서 손을 떨고 있더군요. 신우에게 오빠가 모자란 사람이냐 출근 준비도 혼자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휴직 중이라서 그렇지 우리 맞벌이 가정이다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 맞벌이도 하고 혼자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해라 했습니다. 남편이 그만하라고 제 옆구리를 찌르더군요. 나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첫째한테 못할 소리 다 한 사람인데 당신은 화도 안 나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에게 끌려나가듯이 나갔어요. 현관 앞에서 다시는 여기 올 생각도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손녀한테 한 짓을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도 했죠. 시어머니는 저희와 세대가 달라서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어린 신우가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시댁은 벼슬이고 며느리는 한여라고 생각하는 건지 시어머니와 신우 가고 나서 남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우리 첫째한테 시어머니가 모진 소리할 때 너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 그러고도 아빠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남편은 계속 사과했지만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잘못이죠. 시어머니가 첫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딸이라고 못할 말 많이 했는데 저도 별말 못했으니까요. 평생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 생각입니다.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가려거든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못 보낸다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일하셔서 혼자 일어나서 준비물 챙기고 학교 갔습니다.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도와주라는 게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나 신우가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한 건 남편 잘못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저를 귀하게 대접하고 시어머니나 신우가 개소리할 때마다 응징해 주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신우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한 것은 제가 좀 심한 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뭐라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사이코 같은 시어머니가 그동안 본인이 한 짓에 대해 며느리에게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글재주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혼하고 6개월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한 지 1년 반 된 신혼입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만나 긴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예요. 친정은 예절과 교양을 중요시하는 집안입니다. 종갓집까지는 아니어도 친가는 제사나 성묘 등의 격식을 많이 차리는 분위기예요. 명절에는 친할아버지, 할아버지, 형제분들, 사촌과 육촌들까지 모여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을 공경하는 예절에 대해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특목고를 졸업했고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 추천으로 인턴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스펙이 되어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만용을 부리지는 않지만 제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난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시어머니는 삶의 목적이 나를 깎아내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하루라도 저를 못살게 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상견례 전부터 시댁에 많이 찾아뵈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었죠.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인 걸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겠죠? 대학생일 때 남편과 데이트하며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면 시부모님 드리라고 따로 도시락을 싸서 보낸 적도 많았고 시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밥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락을 제가 직접 싸서 열심히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쯤에 시부모님과 식사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고 결혼 1년 전부터는 남편 없이도 시부모님을 만날 정도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아버지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시아버지는 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저녁을 사주신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늘 칭찬하는 분이었어요.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이니 저도 사람들에게 시어머니 자랑을 하곤 했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시댁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좋은 시댁 만나서 복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50대 후반이고 전문대 출신입니다. 시어머니가요 학벌 서열 같은 것을 엄청 따지십니다. 누군가가 지방대 출신이라 하면 심하게 깎아내립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수준으로 깎아내려요. 남편이 나온 대학은 제가 나온 대학보다 좀 낮은 대학입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래를 보기보다는 위를 보는 거요. 저는 제가 나온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방대나 전문대 출신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보다 잘하는 것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학벌을 가지고 남들을 그렇게 깎아내리는 것을 보면 시어머니는 본인이나 자식의 학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셨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친구의 엄마들과 비교를 해봐도 저희 엄마는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직업과 학벌을 엄청 깎아내리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렇게 저희 엄마를 깎아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그렇게 깎아내리길래 어머님은 어느 대학 졸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다고 한동안 저와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 사랑이 대단해요. 내가 낳은 아들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 마마보이가 아닌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남편은 본인 엄마의 끔찍한 사랑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편해하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착을 하시더군요. 결혼 초반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집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희 집에 자주 오셨죠. 너무 심하길래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희는 주말에 여행을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가 여행 중에 레포츠를 하느라 시어머니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그럼 집으로 가시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셨어요. 저희가 밤 12시 다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저희 집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원래 여행이 1박 2일 코스였어요. 레포츠를 하고 나서 시어머니 전화가 와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왜 집에 없냐고 하시더니 저희가 집에 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린다고 소리를 지르시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다시 해도 안 받으시길래 마음이 불편해서 집으로 간 거였죠. 설마 했는데 집에 갔더니 현관 앞에 진짜로 앉아 계셨습니다. 너무 소름 끼쳤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소리 지르면서 저에게 일하느라 힘든 남편을 어딜 끌고 돌아다니냐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면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억지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시어머니를 달랜 거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는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오시더군요. 시어머니 하는 말이 본인 아들은 본인이 한 반찬만 먹는데요. 남편은 제가 해준 음식을 더 잘 먹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매번 반찬 가져다 주지 않으셔도 된다. 내가 차려줘도 밥을 잘 먹는다. 걱정 마라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엄청 화가 나셨나 봐요. 며칠 뒤에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 다 먹었냐고 묻더군요. 남편이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냉장고를 뒤져보니 친정엄마가 해준 김치와 반찬이 다 없어졌고 시어머니가 해다 준 반찬만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음식물 쓰레기통 열어보니 친정엄마가 보내준 반찬들이 그곳에 모두 버려져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임신과 출산 때문에 눈치를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과 협의를 했고 아이를 갖는 것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라 굳이 아이를 급하게 가질 필요성을 못 느꼈죠. 남편도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나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런 사실을 시부모님께 결혼 전부터 알려드렸는데 결혼 전에는 아무 말씀 없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남편이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화를 내니까 시어머니는 저한테만 문자로 아이를 얼른 가지라고 피임을 하고 있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한동안 이러시더니 제가 단호하게 반응하니까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아이를 갖지 말라 하더군요. 부부가 이혼하게 될 수도 있는데 애가 있으면 어쩌냐는 겁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할 소리인가요?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사실 확인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를 모아두고 통화할 때는 녹음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도 모르고 막말을 계속했어요. 네가 내 아들보다 한참 모자란데 너와 아이를 낳았다가 너의 안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어쩌냐? 우리 귀하고 잘난 아들 씨는 아무나 받는 줄 아냐? 이런 별 미친 소리도 다 들어봤네요. 시아버지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시아버지는 너 같은 좋은 며느리를 잃기 싫다고 하시며 시어머니와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내 아들과 살아주면 안 되겠냐?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화장품을 훔쳐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사실을 남편과 시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훔치지 않았다고 그 화장품은 본인 거라고 우겼어요. 저는 제 화장품을 시어머니가 자꾸 훔쳐가는 것을 알게 되고 제 화장품에 표시를 해놓고 사진을 찍어 놓았거든요.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화장품 수십만 원어치를 사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여우 같은 년이 집에 들어왔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아들을 홀린 여우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어머님은 사이코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통화 내용, 문자내역, 시어머니가 화장품 훔쳐간 증거 모두 보여주며 대화 내용 모두 녹음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더군요. 아들 이혼시키려고 작정을 했냐고 시어머니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시고 남편은 말리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시아버지께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할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문자와 전화로 저를 괴롭힌 것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것이고 제 화장품 훔쳐간 것은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그렇게 할 거니? 이렇게 묻더군요. 무지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만 떨리는 게 아니고 몸도 엄청 떨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전화번호 알고 있는 시댁 친척들에게 통화내역이랑 문자내역 전부 보낼 거예요. 이제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니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겠다 말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더 강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빌더라고요. 남편이 더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건 잘못이 맞죠. 하지만 시어머니란 인간은 아무리 강하게 대응해도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친정에 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시고모님들과 숙모님들, 이모님들께 시어머니와 통화내역, 문자내역 다 전송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시어머니를 신고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와서 저희 부모님께도 사과를 했어요. 저희 아빠가 화가 나셔서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고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안 받았더니 문자로 본인 잘못을 다 인정한다고 하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자에 구구절절 본인 잘못을 적고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답장 안 했습니다. 답장할 가치도 없으니까요. 좀 더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시어머니가 도둑질한 것이 상습적이기 때문에 실현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집행유예는 나올 것이라고 경찰이 말해주더라고요. 절대 합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무슨 말씀이든 좋으니 여러분들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 딸들은 일시키지 말라면서 스니님을 괴롭히고 부려먹던 시 작은어머니를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개망신을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개월 된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두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아주버님은 내년에 결혼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남편과 5년 넘게 사귀었고 저희 시어머니는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한국에 오실 때는 만나고 있지만 명절에는 찾아갈 시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댁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다른 사람들은 무슨 복이냐? 시댁 없는 게 최고 복이라고 해서 그런가?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작은어머님이라는 복병이 나타났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아주버님 차를 타고 작은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갔어요. 아버님은 삼형제 중 첫째이시고 저희 집은 수도권에 있는데 작은아버님 두 분은 남쪽 지방에 살고 계십니다. 시아버지는 해외에서 일하고 계시느라 못 오셨고 저는 새댁이라 한복 입고 내려갔어요. 차가 막혀서 한 6시간 정도 걸렸네요. 작은아버님이 사시는 곳에는 시알머님이 함께 사시고 막내 작은아버님도 그 근처에서 살고 계세요. 막내 작은아버님 댁이 집이 조금 넓어서 그곳에서 차례를 지냅니다. 저희 아버님은 매년 명절을 못 챙긴다는 이유로 제사비용을 작은아버님께 부친다고 들었어요. 막내 작은아버님 댁에 도착해서 어른들께 인사를 하는데 작은어머님께서 팔짱 끼고 저를 노려보시더니 빨리 와! 할 일 많아! 옷 갈아입고 주방으로 와라! 고 재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슬슬 스팀이 올라오더군요. 밤 11시 반까지 저 작은어머님, 막내 작은어머님과 음식 장만했고요. 저녁 차려 먹을 때도 다른 친척분들은 거실에 번듯하게 상 차려서 따뜻한 음식 드렸고 여자들은 번거롭게 반찬 차리지 말고 밥만 퍼와서 만들어 놓은 거 대충 주워 먹자고 하셔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태어나서 주방 바닥에 앉아서 상도 안 펴고 밥 먹기는 처음이었네요. 그리고 반찬을 주워 먹자니 이건 또 무슨 화법인 건지 참 아이러니했네요. 허리 펼새도 없이 이랬는데 밥도 편하게 못 먹고 그리고 요즘 누가 송편을 집에서 하나요? 송편 빚으라고 해서 빚었더니 작은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송편 하나도 예쁘게 못 만드냐고 그래서 예쁜 딸 낳을 수가 있겠냐고 화가 난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돌았지만 애써 참고 슬쩍 눈물을 훔쳤네요. 거실에 계신 어른들 과일 깎아서 내오라고 해서 내갔는데 아까부터 작은어머님의 결혼 안 한 딸 두 명은 앉아서 주는 음식 받아 먹고 있는 모습이 무척 거슬렸는데 남편이 작은어머님께 땡땡이랑 땡땡이도 좀 도우면 편하잖아요. 저는 반죽 밀었고요. 라고 했더니 내 딸은 결혼하면 일 많이 할 테니까 내가 아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 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하시더라고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 한다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작은어머니가 제 시어머니가 됐냥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밤늦게 일 마치고 작은어머님께 내일 몇 시에 일어나면 돼요? 하고 물으니 네가 알아서 일어나. 일 많을 테니 적당히 알아서 일어나.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주방에 가봤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세수하고 기초화장하고 방에 앉아 있었는데 작은어머님이 방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질부 일어났어? 빨리 나와! 하고 하시더라고요. 작은어머님, 막내 작은어머님 두 분이 제가 나오기만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고 앞치마 안 가져왔냐고 물으셔서 없다고 했더니 준비성이 그렇게 없고 툰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안 좋은 소리 들으니 정말 기분이 다운되었어요. 제사상 준비하는데 과일 윗부분 도려내는 거 음식 놓는 방법을 하나도 몰라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는데 작은어머님이 너는 이 집안 며느리가 된 애가 차례 예절도 모르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하셔서 작은어머님이 좀 알려주세요. 하고 좋게 말했는데 그런 건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와서 척척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애가 왜 이렇게 두네? 하고 타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웃긴 일이 있었어요. 남편도 좀 일찍 일어나서 일 돕겠다고 주방으로 왔는데 막내 작은어머님을 보더니 말도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막내 작은어머님이 노브라로 계신 것을요. 연세가 50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례 지내고 아침을 차려 먹었어요. 제사 음식 다 비벼서 먹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입맛도 없었지만 첫 명절이니 분위기 맞춰서 억지로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어머님이 질부 너 오늘 설거지 한번 오지게 해봐라. 가구해야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설거지는 처음 봤어요. 남편은 음식 정리하는 거 돕고 저 혼자 설거지 다 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끔찍한 첫 추석 명절을 보내고 집에 오면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작은어머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아주 작정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요. 남편이 그때 말해주는데 작은어머님 성격이 원래 안 좋고 말도 막 하는 스타일인데 전에 집안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저희 아버님께 막내 아들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아버님도 마침 그때 도와줄 여건이 되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번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했대요.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저를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작은어머님은 제 남편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분의 아들이 서울에 취직했는데 회사 근처에 저희 남편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 오피스텔이 마침 전세기간이 끝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사촌동생을 그 오피스텔에 세 달 정도 살게 해줬다고 합니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 못해도 70만원 이상은 할 텐데 세 달간 한 푼도 안 받고 살게 해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찍소리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시어머니와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재산 늘려갔고 어려운 남동생 두 명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지원해줘서 급한 불 끄고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시어머니 제사도 작은어머님이 지내준다고 해서 아버님이 100만원씩 붙였고 작은 아버님 가게 도둑맞아서 처리하느라 정신없을 때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상하고 인자한 시어머니랑 정말 잘 지냈는데 안타깝게도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작은어머님이 저를 잡들이하는 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추석 마지막 날에 아버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은 아가, 천명절은 어떻게 보냈니? 하고 자상하게 물으시는데 그만 서러운 마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대답도 못하고 꺽꺽 울었어요. 아버님은 조용히 기다려주셨고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셨고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준 아버님께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그리고 두 달 뒤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해외에서 일부러 오셨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가족들끼리 한마디씩 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했죠. 장남이신 아버님은 제일 마지막에 하신다고 했어요. 다들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얘기했고 아버님은 이제 할 말 좀 하겠다고 주목해달라고 하셨어요. 먼저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셔서 팔순 잔치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없는 내 와이프가 생각난다. 함께 이 자리를 축하해 줄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나는 해외에서 와이프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집안 대소사를 잘 못 챙기기도 한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다. 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달려오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방법으로 돈으로 해결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지난 추석은 내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맞는 명절이었고 내가 한국에 없는데 명절은 잘 보냈는지 내심 걱정이 되었는데 잘 지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화가 왔다. 며느리에게 명절 잘 보냈냐고 물었더니 말없이 울기만 하더라. 집사람이 있었다면 내 며느리에게 제수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시어머니 없다고 큰 제수씨가 시어머니 짓을 했다고 들었다. 내 며느리에게 작심하고 일시키고 나머지 조카들은 앉아서 먹고 쉬게 했다는 내 얘기도 들었다. 혼자 타양살이 하면서 내 새끼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사는데 내 며느리가 나도 없는 동생 집에서 시집살이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내년에 큰아들이 결혼하면 집사람 재산은 우리 아들들이 지낼 것이다. 그리고 동생들 잘 들어라. 앞으로 돈줄이 막혔을 때 알아서 처리해라. 나에게 기댈 생각 마라. 내 며느리에게 함부로 한 제수씨 똑똑히 기억해라. 내 자식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당신 자식 눈에는 피눈물 날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내 며느리에게 지금 당장 사과해라. 당장. 고 말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차분해서 소름끼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저에게 다가와서 시어머니 노릇한 거 미안해. 라고 찾게 말하더군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명절에 작은 집에 가지마. 갈 필요 없어. 다들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도 모르는 염치 없는 것들이니 상종하지마. 라고요. 다들 아버님의 지원을 받고 위기를 넘기며 살았는데 아버님이 낫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모두 조용한 분위기에서 잔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어머님 납골당에 갔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의 유골함을 보며 너무 보고 싶다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내년에 아주버님이 결혼하시면 그 해 여름에는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휴양하고 올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치려고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혼자 살던 남친이 결혼하면 홀로 사는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다는 사연인데요. 스니님이 던진 말에 남친이 이기심을 드러내 놀려주고 시원하게 파혼을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친은 30대 초반입니다.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파혼했어요. 식장 예약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에 헤어졌네요. 상견례는 했고 양가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없이 시작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서로 말씀하셨어요. 저와 남친은 둘 다 어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남친 아버지는 남친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남친 어머니는 남친과 남친 누나를 홀로 키우셨대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고 아버지와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작은 엄마와 가끔 통화하고 지내요. 저는 남동생이 있고요. 남친도 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양가에서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집과 살림살이 전부 저희가 알아서 하기로 했고요. 아이는 최대한 늦게 낳기로 했고 방 두 개짜리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지 않았기 때문에 남친이 어머니께 한 달에 얼마씩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저희 엄마에게 다달이 드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 불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어머니들끼리 상견례도 하고 나니까 남친은 갑자기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더군요. 저는 좋게 거절했는데 남친은 당연히 제가 받아들여야 할 것을 거절했다고 언성까지 높이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세요. 먼저 남친이 결혼하면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했고 제가 거절했더니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하길래 그럼 우리 엄마도 같이 모시고 살자 했죠. 끊임없이 반복된 남친과의 언쟁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장모님은 우리가 모셔야 돼? 그럼 어머니는 우리가 모셔야 돼? 장모님은 처남 있잖아. 근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하는데? 내 동생 아직 대학생이야.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동생한테 우리 엄마를 맡긴다고? 말이 돼? 장모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처남이 자리 잡을 때까지 문제 없잖아. 어머니도 일하시잖아. 자기는 지금까지 독립해서 혼자 살았으면서 갑자기 왜 이래? 지금까지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서 왜 갑자기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엄마가 연세도 있고 해서 예전부터 모시고 살려고 했어. 이제 결혼하니까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하니까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뭔데? 더 이해가 안 가네. 어머니 연세 때문에 모시려고 했으면 결혼 전부터 모시고 살면서 보살펴드렸겠지. 아니야? 결혼하면 우리는 다 가족이 되는 거잖아. 서로 보살펴주고 돕고 사는 거지. 그럼 혼자 사는 엄마를 외면해? 그러니까 어머니 두 분 다 외면하지 말고 같이 모시자고. 나도 우리 엄마 외면할 수 없잖아. 두 분 다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고 살자는 거야. 네가 어머니 안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게 외면하는 거야? 처남이 있는데. 내 말이 그거야. 자기는 어머니 안 모시고 우리 둘이 사는 게 왜 어머니를 외면하는 건데? 자기도 누나 있잖아. 누나는 이미 결혼했잖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비교할 걸 비교하는 거야. 내 동생은 대학생이야. 자기야말로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내 동생이 무슨 능력이 있어? 난 아들이잖아. 그래. 난 우리 엄마가 아빠 없이 고생해서 키운 딸이야. 이 대화가 끝없이 반복되었어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남친 어머니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연세 때문에 드시는 약이 있을 뿐 심각한 지병 같은 것 없이 건강한 편이에요. 남친은 취업하자마자 독립해서 혼자 살아온 사람이면서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할 효도를 저에게 시키겠다는 건지. 제 남동생은 군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이에요. 취업이 잘 되는 공대생이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 대학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취업이 되더라도 자리가 잡힐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남친과 이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배우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남자에게 이런 반전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네요.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며칠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얘기를 하다가 저는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서로 연락 없이 지내다가 며칠 후에 남친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이에요. 결혼할 때 너도 우리 엄마 생각도 하고 그랬잖아. 우리 엄마 모시고 살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남편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자식인 우리가 모셔야지 안 그래? 우리 엄마도 홀어머니인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어머니한테 자식은 자기이고 나는 자식이 아니야. 계속 가족이라고 포장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어머니일 뿐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 진짜 실망이다. 그럼 자기는 우리 엄마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우리 엄마도 모시고 살면 되잖아. 근데 왜 우리 엄마 모시는 건 싫어? 당연히 장모님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근데 장모님은 우리 엄마와 상황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 똑같아. 나는 자기네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하면 가족이니까 그러자고 해야 하는 거면 내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고 했을 때 자기도 그러자고 했어야지. 내 엄마가 아니니까 모시고 사는 거 싫다는 거잖아. 못 알아 듣겠어?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건 왜 싫은데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며? 이거 봐. 대답 못하잖아. 네가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 거야.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냥 헤어지자. 솔직히 나는 자기랑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한 거야. 자기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려고 결혼 결정한 거 아니었어. 자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엄마 모시는 건 싫다고 하면서 왜 나를 나쁜 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다면 진작부터 어머니 모시고 살았겠지. 혼자 살았겠어? 근데 왜 결혼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 건데? 나한테 효도하라는 거겠지? 지금 엄마 모시는 것 때문에 결혼하지 말자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게 대체 뭐라고? 그냥 모시고 살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파혼을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모시고 살자고 했잖아. 자기는 그게 왜 싫은데? 장모님은 처남이 있잖아. 우리 엄마는...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같은 얘기 반복해봤자 결론이 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헤어지면 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친이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안 받았더니 부재중 전화가 20개 넘게 왔더군요. 다음 날 되니까 남친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일이 너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는지 몰랐다. 네가 그렇게 싫다면 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내용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다른 방법? 어이가 없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추억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제 자신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친은 저를 자기 어머니에게 효도할 사람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너무 큰 배신감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눈물 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우리 엄마도 같이 모시고 살자고 했을 때 남친이 그러자고 했다면 이렇게 파혼까지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친 말은 우리는 가족이다, 자식이다 이거였는데 어디까지나 본인 어머니가 가족이고 우리는 본인 어머니의 자식이라는 것이었죠.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말에는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데 남친은 정작 자기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다 말하고 파혼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남친 어머니와 저희 엄마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남친 어머니도 남친과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남친이 아들이고 제 동생이 아들이니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저에게도 남친 어머니 전화가 오길래 받아보니 왜 아들이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죠. 남친과 내가 부모님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결혼하는 건데 아들, 딸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남친 어머니는 너희 둘이 잘 살기만 바란다고 하는데 그럼 아들 어쩌고 했던 것은 뭐였는지 남친과 남친 어머니의 생각을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가족, 자식 이런 얘기하면서 저에게 며느리돌이 운운하며 저를 고생시킬 게 뻔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확고해지니까 남친과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마음이 싹 날아갔어요. 설득이 안 될 사람이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친과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예전부터 자기가 어머니 모실 생각이었으면 나랑 헤어져도 어머니 모시고 살겠네 나랑 헤어져도 어머니 모시고 살 거지 이런 말을 했는데 남친이 혼자서 어머니 모시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거지 부부인 시부모에게 심한 말까지 하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거지 근성은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염치 없는 시부모님 때문에 무지 스트레스 받았던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부모님을 차단했어요. 저희는 아기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 얘기 써볼게요.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지금까지 시아버지는 저희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결혼하면 생활비 얼마나 줄 거냐? 맞벌이하면 돈 많이 벌겠지. 그래도 너희도 돈을 좀 모아야 하니까 내가 좀 봐줄게. 얼마를 받으면 좋을지 생각해봤는데 50만 원 정도면 좋겠다. 근데 이거 분명히 알아둬야 해. 많이 깎아준 거야. 라고 하신 분이세요? 시아버지는 좋게 말하면 굉장히 근검절약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스크루지 영감이 울고 갈 정도죠. 제가 임신 막달에 시댁에 한 번 갔었는데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부터 나갈 생각이냐? 라고 물으셨고 출산일 2주 전부터 휴직하고 15개월 쉰 다음 복직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차를 바꿀 계획인데 아이 낳기 전에 남편은 300만 원 보태고 며느리 너는 취등록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른 집 같으면 출산 준비물이나 병원비 산후조리비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주겠다 등의 말들을 먼저 하실 텐데 아이 출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새로 바꿀 차 비용을 내라니 정말. 이런 사람이 부모 맞나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느는데 무슨 차값을 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끊어줬네요. 시아버지가 저희 결혼에 도움을 주신 분이라면 저희가 나서서 차값을 보태드리자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댁 형편이 어려워 전혀 도움 못 받고 결혼했어요. 둘이 열심히 맞벌이하고 있는데 저렇게 당연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저희 형님의 부모님이 제가 임신한 것을 아시고 한우 구이용으로 많이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그거 다 주기 아까워서 반만 주신 분들이세요. 다 주셔도 제가 같이 먹어요. 저희는 적당히 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텐데 미리 반을 갈라놓으신 걸 보니 좀 열받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시아버지께 전화로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아버님은 축하한다고 밥 사준다고 식당으로 부르시더니 제일 비싼 메뉴 골드라고 하셔서 기분 좋게 식사했어요. 그런데 식사 마치고 계산할 때는 카드 안 가져왔다고 남편에게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식사비 부쳐준다고 하시고 아직도 안 주셨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아버님은 단 한 번도 뭘 사주신 적이 없어요. 안 사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버님 댁에 필요한 것도 저희에게 결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은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강아지 고양이 사료 떨어지면 꼭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켜달라고 하세요. 인터넷 주문할 줄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고양이 모래도 시켜달라 간식도 시켜달라 하십니다. 그 비용도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네요. 남편이 언젠간 날 잡고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아들이 주문해 주는 것이 더 편하다고 안 배우시더라고요. 강아지 고양이는 아버님이 키우고 비용은 저희가 다 내고 있는 셈이죠. 이제 시어머니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사귈 때 인사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일부러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저 기분 나쁘라고 그러신 듯합니다. 시어머니는 일하는 남편에게 선크림 립스틱 떨어졌다고 전화하셔서 급하다고 빨리 주문해 달라고 하십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바람마귀를 사입으셨대요. 저희가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바람마귀를 입고 나오시더니 이거 세일해서 25만원 주고 산 거야. 일단 내 카드로 샀는데 이번 달에 지출이 많아 카드값 연체되게 생겼다며 지금 돈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그 달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서 생신 선물로 사드리는 것으로 하고 돈 이체했는데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지갑이 따로 있다고 하셔서 남편이 그만하시라고 화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제 결혼, 이사, 출산 등에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시댁과 비교가 되니 더더욱 고맙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편도 저희 친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참 잘합니다. 그런데 시댁은 10원 한 푼 도와주지 않으시면서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시니 정이 뚝뚝 떨어졌죠. 시부모님께 전화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늘은 뭘 사달라고 하시려고 그러나 당연히 우리더러 돈 내라고 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아요. 착하고 가정적인 신랑만 생각하면 시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거니 가끔은 좀 도와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육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움이 짧아요. 한글도 겨우 쓰는 수준이죠. 초등학교 다니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관두고 농사일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형편에 따라 못 배울 수도 있죠. 그런데 시어머니에겐 인간의 도리나 품격 같은 것은 1도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대화의 90%가 남의 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없고요. 저는 시댁 근처에 살고 있고 친정은 멀어서 출산 육아 유지 끝나고 시어머니께 아이를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 형편이 안 좋으니 아이 봐주는 비용은 다른 시터분 급여와 똑같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아이용품 사거나 어머니 간식 사드리라고 체크카드에 돈 넣어서 드렸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자니 마음에 걸리고 시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친손준이 사랑으로 키워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 돌봐달라고 한 거예요. 저희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에 면회 오셔서 사실 결혼 전에 사주쟁이한테 찾아갔었다. 너희들 이혼한다고 하던데 신기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 전세금 50%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모은 돈으로 나머지 냈거든요. 그런데 받을 건 받아야겠다며 예단을 요구하셨어요. 어머님은 가깝게 지내는 지인도 없으면서 자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큰 분이거든요. 명품 가방 브랜드와 모델명을 떡하니 써놓으셨길래 정말 기도한 차더라고요. 시어머니면 아무 말이나 하고 요구할 것 다 요구해도 된다는 생각인지 그래도 엄마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어머니 원하는 가방 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에 아주 밑바닥을 드러내더군요. 신랑을 부르더니 식대를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기금을 모두 가져갔어요. 남편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준 추기금까지 전부를 말이죠. 저분이 내 남편의 친엄마가 정말 맞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정말 신속하게 돈봉투를 챙겨 가시더라고요. 마치 키워준 값 받아가는 사람 같았어요. 정말 어이없었네요. 시어머니는 매일 선크림을 바릅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선크림을 주문해 줬는데 결혼 후에도 그놈의 선크림 계속 주문해 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제 생일에 전화하시더니 내가 이번 달 생활비를 다 써서 너한테 용돈 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 미안하다. OO에게 먼저 받아. 내가 다음 달에 줄게. 하셨어요. 순진한 남편은 어머님 말씀대로 축하금을 제게 부쳤고 그 돈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저희 생활비이고 어머님은 생생만낸 거였어요. 내 돈을 받고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웃기까지 했으니 저는 등신이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재주다 싶었네요. 친정부모님은 남편 생일 때마다 30만 원씩 주셨거든요.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 아기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 큰어머님 외삼촌이 축하금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축하금 구경도 못했어요. 어머님이 다 가로챘고 얼마 받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때 시 외할아버지 생신이어서 대신 전해드리라고 용돈 드렸는데 그 용돈도 시어머니가 가져가고 안 드렸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 패백할 때 당연히 돈 못 받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경악한 사실 하나 있어요. 제가 회사 가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십니다. 저는 아이 먹을 밥, 반찬, 간식까지 모두 준비해놓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커피 마시면서 아침 드라마 집중해서 봐야 한다며 우리 아기 아침밥을 한 번도 안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준비한 밥이 남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변기에 버렸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명절에 큰어머님한테 작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듣고 말았네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손주보러 오셔서 밥은 안 주고 아침 드라마를 볼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이 일도 황당한데 자기는 경력이 오래된 베이비 시터니까 다른 시터 비용보다 더 달라고 요구하셔서 제가 다른 시터 구하겠다고 했어요. 일할 사람 많다고요?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아이 맡겼는데 결과는 더 안 좋아졌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께 돈을 적게 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시어머니는 본인 입으로 말했다시피 베이비 시터 파출부 경력이 오래된 분이세요. 그런데도 손주에게 다 준비해놓은 밥을 안 먹이다니 다른 집에서는 어땠을지 정말 끔찍합니다. 시어머니의 잘못을 말하면 내가 언제 기억 안 난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고 항상 말씀하세요. 본인 불리한 것은 다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아이를 이렇게 해달라 하고 요구한 날은 기분 나쁘다고 나 내일 안 올 거야 라고 하시고 진짜로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친할머니니까 오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로 안 오셔서 갑자기 핑계 만들어서 연차 쓰고 아이 돌봤답니다. 시어머니는 돈만 밝히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집 앞 시립 어린이집 대기에 놓은 순서가 되어서 이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린이집 보내려면 준비시켜야 되니 본인은 손때겠다고 하더니 보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적응되면 시어머니께 아이 봐달라는 부탁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면 수입이 끊기니 어린이집에 안 보내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에 등록했고 필수 출석일수를 채워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어린이집에 제대로 보내지 않아 출석일수가 모자라 무상 보육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날이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아이 데려다주기 귀찮다고 하신 것이었고요. 결국 어린이집에 비용 내고 퇴소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서 제가 사온 물건을 자꾸 버리더라고요. 독일 압력솥이 무겁다고 내다버리고 비싼 주전자도 버렸어요. 한 번은 제 화장대에서 립스틱도 가져가셨고요. 저런 분이 어른이라고 대접은 받고 싶어하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이런 시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아파트에서 아이 잘 봐주기로 소문난 여사님께 저희 아이를 부탁하기로 했어요. 집 근처 다른 어린이집도 신청해놨고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 이제 그만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심하게 욕을 하셨다네요. 시어머니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내 손주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봐주겠냐 남은 남이다 못 믿는다 이러면서 소리소리 지르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엄마가 손주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인 적이 있냐 어린이집에 제대로 데려다주길 했냐 기저귀도 제때 안 갈아줘서 짓물렀다 베이비시터 경력이 있는 사람 많냐 이제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흔들린다 정말 안 되겠다 못 믿겠다 와이프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냐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원형 탈모가 왔다 지금 병원 다니느라 더 고생하고 있다 엄마는 누구의 엄마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들 가족이 파탄나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제 나도 엄마 아빠를 버릴 거다 우리는 엄마 아빠 때문에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제 우리 도움받아 살 생각하지 마시라 필요한 물건도 직접 가서 사고 나한테 전화 그만해라 이렇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시부모님 저에게 전화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서로 의지하고 사시고 연락 그만하세요 이제 두 분을 어른으로 대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과 거리 두고 살려고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 바꿨고 어머님 아버님 전화번호 차단하겠습니다 라고 답장 보냈어요 지나가다 시부모님 마주쳐도 인사하기 싫으네요 저희 결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시부모님을 외면하고 살아도 되는 거겠죠 답답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왜 그리 참고 살았냐 등신이다 이런 욕은 달게 듣겠습니다 더 심하게 욕해 주셔도 돼요 그만큼 제가 답답하게 산 건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부모님에게 말해서 돈을 빌려달라던 신우를 시부모 앞에서 싸대기를 때려버리고 시모를 밀쳐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사둔히 돈이 많으면 지들한테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친 것들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남편과는 동갑이고 30대 중반이에요 얼마 전 시부모님 앞에서 신우 따귀를 때리고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밀쳐버리고 왔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왔어요 제가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시어머니와 좀 얼굴 붉히는 일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저희가 잘 살면 좋게 봐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럼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친정은 넉넉한 편이라서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신혼집과 혼수까지 전부 해 주셨습니다 시댁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력이 있는 쪽에서 하는 거라며 흥쾌히 해 주셨어요 신혼집 명의는 제 명의로 했고 증여에 대한 세금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 만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했고 얼마 전부터 저는 일을 쉬고 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 매달 20만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고 친정 부모님은 아이 낳기 전까지만 저희가 드리는 용돈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댁은 용돈을 올려달라고 주기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하지 않고 꼭 저에게 해요 남편과 연애할 때는 성격도 잘 맞고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의 자상한 성격과 배려심도 너무 좋아 보였고 그런 모습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댁은 형편이 좀 안 좋아요 시아버지는 예전에 한 회사를 25년 넘게 다니다가 명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일을 하다 말다 하셔서 모아놓았던 돈을 쓰면서 사셨나 봐요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다니던 회사에 대한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분 같아요 그 당시 회사가 본인 아니면 안 돌아갔고 본인이 회사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자랑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잘해서 자식들을 잘 키운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입니다 시어머니가 50대 중반인데 그 세대 여자분들 중에서 대학 나온 분들도 많고 커리오먼도 많잖아요 회사에서도 시어머니와 연세 비슷한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시아버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시어머니와 장사를 시작했다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많이 까먹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주식을 했는데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주식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심하게 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당신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꽤 있어요 하지만 표현은 잘 하시지 않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집과 혼수를 해 줄 정도로 경제력이 있는데 오히려 본인들 자랑은 잘 안 하고 시부모님은 아들 결혼할 때 며느리 쪽에서 집과 혼수를 해 주었지만 본인들 자랑을 엄청 해요 남편도 이런 본인 부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댁에 찾아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주 오지 않는다고 뭐라 하셨지만 남편이 막아주었어요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할 거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귀한 딸로 자란 며느리가 이런 일도 하냐며 비꼬았지만 그냥 흘려들었어요 생신, 어버이날 각종 기념일 등 다 챙기고 살았습니다 신후 생일 때도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며 그냥 넘어간 적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친할아버지가 사시던 시골집을 리모델링해서 별장처럼 사용하고 계세요 바닷가에 있거든요 저희 아빠 사업상 거래처 사장님들을 초대해서 그 별장에서 접대를 하곤 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 가족들까지 초대해서 낮에는 바닷가에 가서 낚시도 시켜주고 저녁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 했어요 결혼 전에 저는 저희 부모님 별장에 친구들과 1박 2일로 놀러간 적도 많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과 놀러갔던 적도 있었어요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별장에 몇 번 놀러가기도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시댁 식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별장에 놀러가곤 했던 것인데 시댁 식구들은 이상한 마음을 먹더라고요 언젠가 신후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서 빌려줄까요? 남편과 저는 아이가 없고 맞벌이를 해서 모자람 없이 살고는 있지만 갑자기 그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바로 빌려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여유는 없다고 했더니 신후하는 말이 올케 친정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좀 빌려주면 되잖아 이거였어요 내 부모님은 집에 돈을 쌓아놓고 산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넉넉하다고 해도 신후가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황당해서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신후에게 전화해서 좀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후는 저에게 다시 전화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동생한테 자기를 나쁜 누나로 만들어서 속이 후련하냐고 하는데 저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신후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도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말씀은 그까짓 돈 큰 돈도 아닌데 그걸 못 빌려줘서 이렇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만드느냐는 것이었어요 큰 돈이 아니면 시어머니가 빌려주면 되지 않나요? 빌려줄 여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신후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또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신후는 아이 하나 있고 둘이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저축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돈이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신후에게 어디에 쓰려고 하냐 물었더니 그런 걸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더군요 빌려줄 거냐 말 거냐만 말하면 된다길래 못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신후와 통화한 내용을 말해주었어요 신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전화해보라고 말해주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후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신후는 남편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대요 필요하니까 빌려달라는 거지 그런 건 왜 묻냐고 신후가 말하길래 남편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걱정돼서 묻는 거라고 했답니다 신후는 돈 안 빌려줄 거면서 그런 건 왜 묻냐고 짜증을 냈고 남편은 신후와 전화로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저는 시댁으로 불려갔어요 남편은 그때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와서 일을 도와야 한다고 해서 시댁으로 혼자 갔습니다 신후가 와 있더라고요 신후 남편과 신훈의 아이는 안 오고 신후만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일할 게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나 봐요 시댁에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더군요 가족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 시댁 식구들이 한 말을 그렇게 남편에게 고자질을 해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냐 이러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뭐가 잘못된 거냐고 되물었죠 시어머니는 신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빌려주면 되지 어디에 쓸 건지는 왜 묻냐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물으면 왜 안 되는 거냐고 했더니 윗사람에게 그런 걸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신후가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 거고 어디에 돈 쓰려 하냐는 건 묻지 말아야 하는 거냐 했더니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주식하시려고 신후 시켜서 저한테 돈 빌려달라 한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옆에서 말릴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신후는 저에게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멘붕이 오더라고요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하길래 그럼 부부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하냐고 따졌어요 신후는 저에게 욕을 하더군요 시부모님 앞에서 인연이 싸가지 없이 이러면서 저에게 달려들길래 신후 뺨을 있는 힘을 다해 때렸습니다 신후는 저한테 따기를 맞고 넘어졌어요 신후는 엉엉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밀쳐버리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톡을 보냈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남편에게 말하고 지금 떨려서 집에 못 가겠으니 친정으로 간다고 했어요 남편은 바로 퇴근해서 친정으로 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님 앞에서 신호를 때리냐고 저를 혼내셨어요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 시댁으로 간다고 하더니 나가서 한참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누나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못 빌려준다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여력이 있는데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빌려주냐고 난리를 치셨대요 남편이 시댁에 간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신호를 다시 불렀는지 조금 있으니까 신호도 시댁으로 다시 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처가 돈이 내 돈이냐고 신호에게 뭐라고 했답니다 신호는 어이없게도 있는 사람이 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있는 사람들이 야박하다고 했다네요 미친년 남편은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남편이 나오려는데 시어머니는 없다고 아들한테까지 무시당한다며 신세한탄을 하더니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나오려는데 신호가 저한테 맞은 거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신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증거를 남기려고 동영상을 찍은 거라 하더군요 신호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아마 저한테 심하게 맞았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걱정 말라고 하면서 여차하면 저도 시어머니와 신호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호가 남편과 통화할 때 저한테 따귀 한 대만 맞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부풀려서 신고하면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고 했어요 남편과 얘기하다 보니 신호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은 시어머니가 시킨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겠죠 참 어이가 없네요 주식에 투자할 돈을 사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시부모님께 보내던 돈도 끊어버리려고요 이번 사연은 건물주 아들에게 시집간다고 자랑질하던 못된 신호를 파운당하게 만들었다는 올케의 사연인데요 물상인 시모와 신호를 약올리기까지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결혼 준비 중인 신호를 파운하게 만든 나쁜 올케입니다 이혼보다 파운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남편은 신호 때문에 이혼 위기를 몇 차례 겪었습니다 그런 신호에게 본인이 저에게 했던 짓을 되갚어준 것 뿐이었어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잘했다고 자기도 속 시원하다고 해요 남편과 저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사귀면서 알게 된 것인데 제가 아는 친구나 선후배를 남편도 아는 사람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신호는 저와 같은 여고를 나왔지만 나이 차이가 있어서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적은 없습니다 신호는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고 공명정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말은 모든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꼰대같이 말을 하는데 듣고 있으면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신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김땡땡 알지? 예전에 걔랑 사귀었지? 언제 헤어졌어? 저는 헤어진 지 오래 배웠다고 대답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시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신호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시댁에서 나와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 안 하도록 누나한테 말 좀 잘해줘라 이렇게요 남편은 이날 엄청 화가 났더라고요 저를 데려다 주고 집에 가서 신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대요 무슨 생각으로 올케가 될 사람에게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한 것이냐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신호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아들이 여자 때문에 가족에게 소리를 지른다고요 저는 그때 시부모님의 공정하지 못한 판단이 신호를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좋게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예단과 예물 같은 것은 생략하기로 얘기가 다 되어 있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에 신호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할머니와 고모들 입을 값은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는 예단비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가져다 주기 싫었는데 엄마가 원하시니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신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기분 나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호가 나서지 않았더라도 예단을 할 거였는데 신호가 먼저 나선 것이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상견례 때 예단 안 하기로 했으면서 제가 가져간 봉투를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넓죽받을 수가 있는 건지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희는 여행지에서 산 선물을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핸드백 신호에게는 지갑 시아버지께는 용돈을 드렸습니다 세 분 모두 들어간 돈은 거의 비슷했어요 시아버지는 현금을 좋아하셔서 쓰고 싶은 곳에 쓰시라고 현금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호는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신호 때문에 짜증이 났던 일이 많았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하루 자고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부터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찍 자려고 했어요 잠이 들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신호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시어머니한테는 백을 사드리고 자기한테는 지갑을 사와서 신호가 기분이 많이 상했다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당황해 있는데 시어머니는 너는 그렇게 생각이 부족하니 이렇게 하면 사람이 기분 나쁘겠다는 생각도 못해? 이러면서 저를 비난하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전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게 왜 우리 탓이에요 누나가 엄마랑 같이 놀자는 게 싸가지 없는 거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우리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일 가지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에게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서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그럼 엄마 백을 누나 지갑이랑 바꿔줘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아들이 집에서 순했는데 여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울고불고 하셨대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전화해서 너 이 시어머니 머리 싸매고 누워있게 둘 수는 없지 않냐며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라 해서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때 사과했던 게 큰 실수였죠 사과를 했으니 제가 잘못한 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잘못했지만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못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 정도 후 평일 밤 11시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다음 날 저희 집으로 놀러 온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오시고 고모님 한 분도 함께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집 청소를 했어요 다음 날 출근하셔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긴장한 채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날 회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식을 어떻게 빠지냐고 집은 걱정하지 말고 회식하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가서 2시간 정도 있으니 자리를 옮긴다고 하길래 사정을 말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아무도 없고 남편 혼자 있더라고요 화가 난 표정으로 있길래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그랬대요 제가 회식한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고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회식 핑계를 댄 것이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식이고 빠질 수 없는 회식이라고 말을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팔불출처럼 마누라 편이나 든다고 화를 내고는 다들 돌아갔대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시댁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 말 듣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엄청 싸우고 한 달 동안 시댁과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어떻게 그렇게 못된 것도 똑 닮은 모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 말고도 신우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애만의 했던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냥 두면 잘 살 저희를 왜 그렇게 이간질 시키지 못해서 안달인지 집신도 제 짝이 있나 봐요 신우가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더니 내년 봄에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신우 남자친구는 신우의 친구가 소개해 준 사람인데 건물을 가진 부잣집 아들이라고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시댁만 가면 시어머니가 엄청 자랑을 하셨죠 시어머니는 딸이 워낙 똑소리나는 아이라서 그런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고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고 본인 자랑도 했습니다 신우의 예비시댁에서 40평대 아파트를 해준다고 했고 저희 시부모님은 혼수와 예단을 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남자 쪽에서 예단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신우 예비신랑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융자나 가압류 같은 것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떼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 없이 깨끗한 건물이라고 또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선배 언니가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언니 부모님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그 언니는 신우와도 아는 사이에요 그 언니는 신우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많았다고 신우가 떠벌리고 다녔고 그 말을 믿은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언니가 신우에게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대요 근데 그 언니의 부모님이 하는 부동산에 가서 정확한 주소와 소유주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신우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배 언니가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화가 난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아무 욕심 없는 척하면서 남자 쪽 재산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고 욕심을 내고 있었나봐요 선배 언니는 신우 예비 시어머니가 약사이시고 그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하고 계시는데 가서 다 말해버릴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우 예비 신랑이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밖에 모르던 순진한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선배 언니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신우 예비 시어머니의 약국을 찾아가 신우가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봤다는 것과 신우의 행실에 대해 전부 말해버렸다고 합니다 신우의 예비 시댁에서 예비 신랑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나봐요 그리고 신우는 파혼을 통보받았대요 신우 예비 신랑이 먼저 신우에게 자기 부모님은 재산을 전부 환원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을 흘렸다고 합니다 본인은 부모님 재산 상속 포기각서까지 쓰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했답니다 신우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예비 신랑에게 난리를 치고 예비 신랑은 한동안 연락을 끊더니 신우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선배 언니를 통해 들어서 전부 알고 있었어요 시댁에 갔더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신우 예비 시댁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가 파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신우는 불쌍한 척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형님이 시부모 되실 분들 재산에 미쳐 있으니 파혼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신우가 등기부등본 떼본 것을 남자 집에서 알게 된 거라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신우 예비 시부모님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거라고 했던 것은 신우를 떠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더라고요 그걸 남자네 부모님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묻길래 선배 언니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 선배 언니가 남자네 어머니 약국에 찾아가서 다 말해 주었다고요 참고로 이 얘기는 선배 언니가 꼭 신우에게 말해 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가 뭔데 그 얘기를 가서 떠벌리냐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길래 신우가 그 선배 언니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을 얘기해 주었죠 형님이 뿌린대로 거둔 거예요 어머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시어머니와 신우를 빤히 쳐다봐 주었습니다 너는 말을 그렇게 하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 선배 언니를 찾아가 가만 안 두겠다고 하길래 그 언니네 식구들 모두 신우에게 칼을 갈고 있다고 하더라고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울음을 뚝 그치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이 똑소리 나는 딸이라고 하는데 똑소리 나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 복을 차버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욕을 하더군요 남편이 신우에게 어딜 울케한테 욕을 하냐며 같이 쌍욕을 하고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누나만 딸이고 나는 아버지가 두려운 아들인가 봐요 이제 여기 다시는 안 와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배 언니에게 전화로 시댁에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 주었더니 속 시원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찾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파혼하는데 제가 일조를 했네요 근데 저는 속 시원합니다 남편도 잘했다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부잣집에 시집가면 얼마 안가 쫓겨났을 거라고 신우를 위해서도 잘 된 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저는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 안 가고 연락도 안 받고 지내고 있어요 신우의 파혼으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 사연은 술과 남자에 미쳐 딸을 돌보지 않던 엄마가 키워준 값을 요구하길래 시원하게 독서를 퍼부어주고 내쫓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세상에 이런 엄마가 또 있을까요? 인간같지 않은 짓을 해놓고는 대가를 바라면 정말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모르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댁도 아니고 친정 때문에 조언이 필요한 여자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고 결혼한지는 3년도였어요 2년 정도 맞벌이를 해서 돈을 좀 더 모으고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임신을 좀 늦췄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 기다리던 아가예요 남편은 착하고 자상한 성격입니다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남들에게는 좀 냉정한 사람인데 솔직히 남편의 이런 면이 저는 더 좋아요 어렸을 때 어렴풋이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장면 장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엄마는 할머니와 갈등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이라고 할머니는 엄마를 많이 구박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견디다 못해 이혼을 했고 저는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후 엄마의 행동이 문제였어요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저를 맡기고 밖으로 나다니며 남자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자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엄마는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러 나가서 엄마와 함께 자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학교에 갈 준비를 할 때 자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외할머니를 큰 외삼촌이 모시게 되면서 저는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남자와 동거를 했는데 제 기억 속의 남자만 3명이에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용돈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친척들을 만났을 때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이 전부였어요 집에 엄마가 없어서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엄마는 딸인 저보다도 술자리에 나가서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나 봐요 술자리, 연애질 이런 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나 봐요 고등학생 때 엄마의 남자친구와 같이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엄마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엄마에게도 용돈을 주더라고요 돈을 받으며 온갖 아향을 떠는 엄마를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환하게 웃기도 하는구나 물론 그 남자에게 받은 용돈은 엄마가 가져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어요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알바를 해서 계속 돈을 모았는데 그렇게 돈을 모은 것은 빨리 독립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21살 때 겨우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독립을 해서 혼자 살겠다고 엄마에게 말했을 때 엄마는 그동안 키워준 값을 내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어린 마음에 모은 돈 중에서 어느 정도를 엄마에게 주고 나올까 생각했지만 친구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너 안 보겠다고 해서 엄마에게 돈을 주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알바를 하며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다가오는 남자가 있었지만 나 같은 애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부 밀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게 되어 연애를 시작했어요 긴 연애 기간을 거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절 늘 기다려주는 사람이었고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 혼자 흥분해서 얼굴을 붉히는 남자였어요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도 좋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분노가 제 마음속에 많이 쌓인 채로 그 분노를 한 번도 표출하지 못하고 살던 저 대신에 분노해주는 남자가 너무 좋았나 봐요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집값을 보태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부모님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희 시어머니는 며칠간 우셨다고 해요 남편이 제 사정을 시어머니에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자라준 것 같다며 우셨다는 시어머니 얘기를 듣고 저도 며칠간 눈물바람으로 지냈습니다 독립을 한 후로 명절에만 엄마를 봤어요 전화통화는 1년에 4,5번 하는 것이 전부였고요 결혼할 때 저희 엄마의 지원은 꿈도 꾸지 못했고 오히려 엄마가 돈을 주고 시집가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는 돈을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상견례는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제가 알기 때문에 상견례를 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만나고 있는 남자와 함께 상견례 자리에 나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상견례 자리에서 돈 얘기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어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고 저희 시부모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제 사정을 알고 계시던 시부모님은 예단의 옛자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떻게든 예단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이 비슷한데 예단을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본인과 남자친구 정장 한 벌씩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엄마에게 그럴 거면 결혼식에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엄마는 배은망덕 한 년이라고 욕을 하는데 내가 엄마에게 은혜를 입었나 밥은 안 굶겼으니까 그것도 큰 은혜로 생각해야 하나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더더욱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저희를 살펴주시는 시부모님의 정을 받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친할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일까 하는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은 동생 둘이 있습니다 둘째 시동생은 저를 깍듯하게 대하지만 막내 시동생은 저에게 반말을 해요 시부모님에게 혼이 나면서도 저에게 끝끝내 반말을 하는 막내 시동생이 저는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시댁에 알렸을 때 시부모님은 물론 시동생들도 저에게 전화해서 드디어 조카를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둘이서 아기용품을 보내는데 어느 날은 택배를 받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었던 적도 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할 때 보태준 것이 없어 미안하다며 병원비와 조리원비를 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동생들은 그럼 삼촌이 체면이 뭐가 되냐며 병원비는 엄마가 내고 조리원비는 우리 둘이서 반씩 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결혼할 때도 은근히 바라는 것 같았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동생들은 조카가 생긴다는 말에 저렇게 좋아서 난리인데 엄마는 딸인 나를 어떻게 그런 대우를 하며 키웠는지 시댁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적응이 되면서 저는 엄마를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엄마에게 자주 전화가 오더라고요 몸은 어떠냐? 아기는 뱃속에서 잘 크고 있냐? 이런 안부를 묻는 엄마가 저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걱정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 마음속이 많이 복잡했어요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변했나? 엄마가 혹시 무슨 안 좋은 병에 걸리기라도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결국 엄마가 저에게 그런 전화를 했던 것은 돈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대요 엄마는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는 사람이니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이제 조그맣게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한다 아는 언니와 주점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양가에 도움받은 것 없이 살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고 했죠 있더라도 엄마한테는 줄 마음이 없다고 매몰차게 말했다가 또 배은망덕한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네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정말 배은망덕한 딸인지 저에게 몇 번을 얘기해도 제가 거절을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했더니 결국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남편은 저희 엄마 전화를 받고 일단 저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저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고 돈을 해달랬다고 합니다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당장 거절을 했어야지 상의는 무슨 상의냐고 남편에게 괜한 화풀이를 했는데 남편에게 두고두고 미안할 짓을 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엄마에게 화가 난 마음 때문에 며칠간 힘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엄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남편과 저를 앉혀놓고 엄마는 돈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애비 없이 혼자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런 말을 하더니 엄마는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와 엄마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 말을 듣다 말고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술 먹고 남자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한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었고 집에 남자를 끌어들여 새아빠라고 한 사람만 세 명이었고 내가 집을 나올 때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괴롭혔고 결혼할 때도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등등 엄마가 했던 것들을 얘기했어요 엄마는 제가 부풀려서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나도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실이라는 게 저도 싫다고 했어요 엄마에 대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은 내 말을 믿지 못할 정도로 엄마는 인간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엄마가 이러면 내 행복이 깨질 것 같아서 앞으로 엄마를 안 보고 살아야겠다고 했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차단해버릴 것이고 여기 또 찾아오면 우리는 이사를 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늘 그랬던 것처럼 외가 식구들에게 가서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던지 말던지 이제는 그런 것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악담을 하고 가더라고요 부모를 버리고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이러길래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고 남편도 엄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가고 나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를 않아 저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남편은 제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제가 안 힘들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며칠 있다가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말은 꺼내지 못하고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서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가 슬프면 안 되는데 이러시고 제 말을 들으면서 우셨어요 밥 굶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엄마로서 역할을 다 했으니 키워준 값 내놓으라는 엄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이런 엄마지만 낳아주고 키워줬으니 효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아버지가 준 재산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지 않았다고 난리치던 시모를 시원하게 버렸다는 사연인데요 시모가 사과를 강요하길래 독한 말로 받아쳐주었다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시댁이라는 것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다 되어가고 있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시댁이 잘못을 했으면서 인정할 생각은 여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라도 사과를 하면 받아주겠다네요 저는 시댁에서 사과를 하더라도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이게 입장 차이일까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던 일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제대하자마자 취직해서 지금까지 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쉬어본 적 없이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형편이 어려워 제대 후에 복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괜찮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다녀야 할 이유가 없었대요 취업이 되고 1년 후부터 집에서 나와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과 만난 것은 남편이 혼자 살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독립을 해서 살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가 돈을 그렇게 달라고 했답니다 3년 정도 돈을 들였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커졌대요 남편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독립한 지 3년 만에 시댁에 들이던 돈을 끊었다고 해요 한동안 시어머니와 신우의 막말에 시달렸고 남편은 그 후로 시댁과 정이 떨어진 채로 지냈다네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별 관심도 없는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어렸을 때 끼니 때가 되어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내키지 않으면 밥을 차려주지 않았대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엄마는 밥 먹을 시간에 자식들에게 밥을 안 차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분이거든요 저도 아이가 하나 있어서 알 것 같아요 엄마란 사람이 자기 기분에 따라 자식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본분을 떠나서 사람 자체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뭔가 모를 차가운 느낌이 있었는데 마음이 정말 차가운 사람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은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희 오빠가 예전부터 사고를 좀 치곤 했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힘들다는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못 참으시겠는지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시골에 있는 땅을 증여해 가라는 것이었어요 세금 낼 돈이 있냐고 물으시길래 세금을 알아봤더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는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명의로 돼 있던 땅을 채 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얘기가 뭐였냐면 심해부가 집을 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심해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는 시부모님으로부터 집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저한테 자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신우는 시댁에서 집을 해줬는데 너네 집에서는 왜 집을 안 해줬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어머니라면 사위가 집을 해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며느리에게 집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신우네 시부모님이 집을 해준 얘기를 숨기려 하던가요? 남녀를 떠나서 시어머니는 자식의 배우자 쪽에서 뭔가를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인가 봐요 한 번은 신우가 하도 시댁 자랑을 하길래 나도 돈 많은 집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더니 네가 뭐 해온 게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아내 온 건 뭐가 있냐고 했더니 신우 남편은 집을 해왔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럼 어머니도 아들 결혼할 때 집을 해주시지 그랬냐 했더니 저를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얼마 전에 아빠가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 땅이 값이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땅값 시세를 말해드렸죠 결과적으로 심해부가 해온 집 두 채를 사고도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에게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군요 친정아빠 말씀으로는 그 지역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계속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했으니 그냥 둘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신나서 계획을 세우더군요 그 땅을 팔아서 상가를 사야 한다 아파트를 사면 더 오를 것이다 제 명의에 부동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왜 난리인지 그 땅 팔 일은 절대 없으니까 제가 있을 땐 그런 소리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또 난리였습니다 그 땅 명의를 왜 남편과 공동명의로 안 했냐고 묻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빠 재산을 증여받는 것인데 왜 공동명의를 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결혼을 했으면 부부는 공평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참 천연덕스럽게 하더군요 저는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이딴 소리한 거 처가에서 들으면 우리 집을 얼마나 욕하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욕해도 상관없대요 내 입 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냐고 하는데 어른을 떠나서 이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신우는 제가 받은 땅을 팔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를 사라고 하더군요 결혼한 후로 자기네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면서 시골 땅 팔아서 대출 좀 받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해줬죠 땅 팔 때 낼 세금 아파트 살 때 낼 세금 다 내더라도 내 땅 팔면 아가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사고도 돈이 남을 거라고요 신우는 그럼 그렇게 하지 뭐하고 있냐더군요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내가 바보냐고 그까진 아파트 두 채 있으면 뭐하냐고 했습니다 그냥 두면 몇 년 있다가 두 배가 될지 세 배가 될지 모르는 땅을 팔면서 세금 내고 아파트 살 때 세금 내고 이런 멍청한 짓을 내가 왜 하냐고 했죠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이 사람 재산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계속 그런 소리 하면 처가에서 자기도 의심받는다고 그럼 처가와 불편해질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소리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가씨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집 심해부와 공동명의 했냐고 물어봤죠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결혼을 했으면 신우도 그 집 식구인데 어떻게 공동명의를 안 해줄 수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공동명의 하자고 말 안 해봤어요 신우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신우가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어머님이 내 땅 남편과 공동명이 왜 안 했냐고 묻길래 아가씨한테 그랬던 건지 궁금해서 해본 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재산에 대해 떠들어대는 꼴 보기 싫어서 이제 여기 안 올 거라고요 돈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데 내 재산에 눈독들이는 어머님과 아가씨한테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 여기 오겠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도 못하냐고 했더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말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참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취직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엄마는 내가 혼자 사는 자취방에 한 번이라도 온 적 있냐고 하더니 우리 이제 여기 안 와요 찾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간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나 봐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몇 년간 시댁과 연 끊고 지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3년이 넘었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대뜸 그렇게 하고 가서 시부모 모른 채 하고 사니까 이제 부모 마음 알겠냐 이러는 거였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문이 막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 고집 한 번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잘못은 어머님이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며칠을 밀면 어머님 용서할까 생각해 볼 거예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조용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생각해 본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니까 착각은 하지 마세요 이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남편이 저녁때 얘기를 하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왔었다 하더군요 새언니가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말했다고 하길래 남편은 너네 새언니 그럴 사람 아니라고 했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부모한테 아무것도 한 거 없는 네가 이제 다 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던 시어머니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고 저한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건 또 뭔지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저에게 확인을 시켜준 것 같아요 시댁과 영 끊고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려고요 이번 사연은 딸의 시부모가 잠깐 신세지겠다고 딸 집에 들어가더니 눌러 앉으려고 해서 사돈을 내쫓아버리고 왔다는 멋진 친정어머니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환갑이 지난 할머니입니다 요즘은 할머니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나이겠네요 손주가 있으니 할머니는 할머니이죠 아들과 딸 하나씩 키웠습니다 남편과 정말 없이 시작해서 집 두 채 마련했습니다 예순이 되기 전까지 저도 일했고 살림하고 자식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잠도 많이 못 자고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죠 예순이 다 되어가니 남편과 아이들이 제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도 극성이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라고 가장 극성이었던 것은 며느리였어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어야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 준다는 것이었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일도 나가고 아이들도 키우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는 쉬라는 것이었죠 며느리 말이 자기는 어머니처럼 절대 못 산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결혼할 때 제대로 해 준 것도 없는 시어머니인데 며느리는 저에게 참 잘합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먼저 결혼했습니다 딸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딸을 결혼시키고 사돈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런 시댁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았어요 제가 젊을 때도 그런 시부모는 흔치 않았습니다 안사도는 딸네 집에 자주 와서 며칠씩 있다 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그렇게 마음대로 와서 자고 가는 것은 신뢰가 된다는 것을 안사도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쩔 때는 안사동과 바깥사동이 함께 와서 며칠 있다가 가곤 했다는데 저희 딸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딸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가들이에요 그런 집에 시어른들이 와서 있으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와서 조용히나 있다 가면 모를까 반찬 투정에 잔소리를 하다가 갔다고 합니다 사돈한테도 화가 났지만 사위도 곱게는 안 보이더군요 내 딸 고생하는 것을 보고 사위를 안 미워할 엄마가 얼마나 있을까요? 사위는 둘째 아들인데 안사도는 딸네 집에 오면 큰며느리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큰아들 집에 가면 정신이 없고 지저분하고 큰며느리가 예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런데 정작 안사도는 예의를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주들이 어린 자식의 집에 가면 살림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안사도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것들이 뭘 알겠어요 집에서 시끄럽게 굴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다고 하네요 저희 딸과 아들 둘 다 결혼할 때 5천만 원씩 대주었습니다 사위의 부모님은 원래 더 큰 돈을 주려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 5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자기들도 5천만 원을 준다고 했대요 우리와 같은 돈을 주고 아들을 결혼시켰으면 시댁이라고 더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안사도는 저희 딸아이에게 시댁이 우선이라고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시댁에 잘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모시박히도록 들었대요 딸은 저희에게 월 10만 원씩 용돈을 주는데 시댁에도 같은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안사도는 딸에게 시댁과 친정에 같은 돈을 주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딸은 양가에서 같은 돈을 받고 결혼했는데 왜 안 되는 거냐고 같이 따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달갑지가 않았어요 안사도는 그런 것을 따지려면 자기 아들에게 따져야지 왜 며느리에게 따지는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안사도는 그런 소리를 하면 저희 딸이 나서기 전에 사위가 먼저 나서서 자기 엄마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 봄에 사도는 저희 딸 집에서 몇 달간 살아야겠다고 했대요 사도는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집 계약기관이 맞춰지지를 않아 아들 집에서 신세를 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자식도 하나이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둘째 아들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딸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부모가 들어와서 사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죠 시부모님이 반찬 투정을 한다 살림 가지고 잔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딸한테 사둔을 욕하고 있을 순 없어서 딸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바깥 사도는 양말과 속옷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걸 치우는 것은 오로지 저희 딸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객식구가 들어와 있어서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그렇게 일거리를 만들어대니 딸이 많이 힘들었겠죠 딸은 사위에게 불평을 했지만 사위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당분간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사도는 딸 집에서 살다가 나가기로 한 날이 얼마 안 남아 딸에게 안 나가고 여기서 살겠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것도 갑자기 그런 말을 했대요 자초지종은 설명해 주지도 않고 사돈이 이사가기로 한 집과 계약이 파기되었다고만 했대요 딸은 눈앞이 캄캄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버렸더군요 자기는 이혼하면 이혼했지 시부모를 모시고는 못 산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어쩌나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사위가 저희 집으로 와서 딸에게 집에 가자고 했지만 딸은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제가 사위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부모님이 그렇게 들어와 사는 걸 애초에 막았어야 했다고 했더니 사위는 자기도 지금 후회 중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내 딸이 시부모를 안 보고 살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사위는 자기도 자기 부모를 안 보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네 부모님을 나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하더군요 그럼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신 얘기를 해 주어도 되겠냐고 했더니 사위는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딸네 집으로 갔어요 가서 저희 남편과 함께 사돈과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안 사돈은 시부모를 아들이 모시고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이러냐고 하더군요 이 좁은 집에서 같이 살려는 이유가 뭐냐고 했죠 그리고 사돈은 큰아들이 있으니 아들에게 의지하시려거든 그쪽에 의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결정할 일이니 상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사돈에게 애들 결혼할 때 우리도 사돈들과 같은 돈을 대주었으니 말할 자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림이며 손주들한테 들어갈 돈도 우리가 많이 대주었으니 우리가 더 큰 소리를 쳐도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안 사돈은 그래도 시부모가 우선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더 이상 우리도 할 말이 없다 내 딸을 이상한 사람들 뒤치닥거리하며 살게 둘 수 없으니 데리고 가겠다 했습니다 안 사돈은 책임 못 칠 짓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안 사돈에게 애들 이혼시키는 것은 사돈들이니 그런 줄이나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 하는데 사위가 사돈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사위가 하는 말이 형은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2억 돈을 대주지 않았냐 그럼 형이랑 형수한테 가서 모시라고 하지 왜 나한테 이러냐 결혼해서 둘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느냐 나는 내 처자식이랑 살 거다 부모님 때문에 자식도 못 보고 사는 이혼 남 되기 싫으니 엄마 아버지가 당장 나가라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사위가 이러는 걸 보고 저는 좀 안심이 되었어요 사돈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사돈들은 큰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니 저희 보고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사돈들 가시는 걸 봐야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돈은 짐을 챙겨 나왔고 사위가 사돈들을 형네 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함께 나갔어요 사위가 돌아온 걸 보고 나서 저희는 안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사위는 저와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저는 사위가 많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사위가 좀 안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사돈들이 염치가 없는 게 잘못이니 딸네 집에서 내쫓아야죠 사돈들은 큰아들 집으로 가서 다음날 바로 내쫓겼다고 합니다 그 집 큰며느리가 보통이 아닌가 봐요 시부모가 들어오자마자 이혼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돈들은 어쩔 수 없이 모텔에서 며칠 자고 일단 원룸을 알아봐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한 달 정도 후에 다행히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사돈은 저희 딸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푸념을 했는데 그 말을 야무지게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반찬 투정이나 하고 어린애들 노는 걸 가지고 시끄럽다고 소리나 지르는 사람인데 어느 며느리가 모시고 살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사돈은 자식들과 며느리들 원망만 하고 사는 듯합니다 얼마 전에는 사위에게 전화해서 안사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 사위는 이 말을 듣고 다시는 자기 부모와 전화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위가 저와 남편에게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딸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사위는 딸에게 저희가 와서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부모에게 나가라고 말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대요 저와 남편은 자식들 그렇게 귀하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 소홀히 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남한테 당하지 말고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돈이란 사람들이 어른이랍시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딸이 평생 불행할 것 같아서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다행히 자기 부모 편을 들지 않고 딸 편을 들어 일이 잘 해결되었나 봅니다 살면서 못된 사람도 참 많이 봤지만 자식을 이혼시키려고 하는 부모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딸이 걱정이 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이미 결혼해서 애를 둘이나 낳았으니 말이죠 사위가 바르니 믿고 살아야겠죠 이번 사연은 신우의 상견례 자리를 엎어버렸다는 새언니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의 염치 없는 행동 때문에 파혼했다는 글을 읽고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예전에 신우 상견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자리 엎어버렸거든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결혼한지는 10년 다 되어갑니다 남편은 40대 초반이고 아들 하나 있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공무원입니다 둘 다 박봉이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저축도 하고 살아요 남편은 2남 1녀 중에 장남이에요 시아버지는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앓고 계시던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신우와 시동생은 20대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참 마음씨가 곱습니다 제가 오히려 성격이 거칠죠 친정은 다들 성격이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집안입니다 친정에서 저는 막내인데 제가 제일 싸가지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싸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댁 식구들의 성향을 보고 좀 놀랐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댁 식구들처럼 순한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우와 시동생은 저희 남편을 편하게 대하면서도 어려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을 참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시부모님이 함께 일을 하셔서 남편이 동생들을 돌봐주는 날이 많았대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우와 시동생은 남편에게 참 잘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언니와 정말 피터지게 싸웠거든요 저희 언니도 성격이 괄괄한지라 저희 둘은 늘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언니와 저는 성인이 된 후에나 서로를 걱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그랬나봐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저희 결혼한 지 2년 후에 시동생이 결혼했습니다 시동생은 시댁 식구들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가 봐요 사실 동서가 내숭을 떠는 건 아닌지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도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처럼 성질더러운 여자를 만나서 고생 좀 하고 사니까요 시동생이 결혼하기 전부터 저와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서로 하겠다고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고생하는 거 싫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결같은 것을 보면 진심이겠죠 저희 엄마보다도 더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한동안 우울해하셔서 시댁에 자주 찾아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걸려요 시동생과 신우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한동안 시댁에 일주일에 3번 이상 퇴근길에 들렀다 집에 왔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조용한 분위기 전부 깨버리고 왔어요 일부러 시끄럽게 떠들고 억지로 시어머니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음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노력하는 것을 아셨는지 쓴 웃음처럼 보이긴 했지만 웃어주셨어요 이때 제가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집에 간 것을 시누와 시동생이 지금까지도 고마워합니다 제가 성질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받은 정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다가 돌려줄 줄은 안아봐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시누만 남았는데 시누는 결혼에 별 뜻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추세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니 시누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은 시누에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도 시집은 가야지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건데 시어머니 성격에 이 정도 얘기한 거면 꽤나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던 시누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와 시동생 부부도 시댁으로 갔죠 우리 착한 아가씨를 어떤 놈이 데려가겠다고 하는 건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날 퇴근해서 종종걸음으로 시댁에 갔죠 시누 남자친구란 사람을 보니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의 참말투는 좋지만 뭔가 좀 오버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누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남자는 남편과 동갑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몇 번 시댁에 인사를 오더니 시동생에게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가 시동생에게 정감 있는 반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이 많다고 좀 으스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좀 별로였어요 저는 남녀를 떠나 허세가 있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귀엽게 봐줄 만한 허세가 아니면 저는 너무 싫습니다 근데 시누 남자친구가 허세가 좀 심한 사람 같았어요 그렇다고 세언니인 제가 시누 결혼을 반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누와 그 남자는 성격이 달라서 더 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 남자는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누가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시누에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저희와 시동생 부부도 모두 참석을 하기로 했죠 남자 쪽에서도 부모와 형제들이 다 온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쪽 부모님을 보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 아버지는 고향이 시골 어디인데 고향에 땅이 얼만큼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그 남자의 아버지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은 화도 안 나는지 웃는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멘탈이 나가버린 것은 남자 쪽 아버지의 이 말이었어요 한참 땅이 많다는 얘기를 하다가 집안 자랑을 하더니 우리랑 집안의 격이 안 맞기는 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시키긴 시켜야겠지요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착해도 이 말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내가 나서야 하나? 참고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돈 자랑 집안 자랑만 하는 걸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인가 본데요 순간 분위기 싸해지고 신우 남친 아버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에 비하면 별거 아닌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경제력으로 보나 품격으로 보나 우리 아가씨한테 많이 못 미치는 남자이기는 하네요 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형이란 사람이 말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러더군요 예의가 없는 사람은 당신 아버지라고 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많지도 않은 돈이나 자랑하시고 집안 자랑이나 하고 있는데 예의를 지키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다들 조용해졌길래 제가 신우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저런 집안에 시집가면 많이 힘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랬더니 신우는 조용히 일어나서 다들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상견례 자리는 끝났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시댁으로 갔어요 저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집에 어떻게 딸을 보내냐고 하시고 신우는 그 남자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그 남자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남자는 신우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남자 말이 자기와 살 거지 자기 아버지와 살 거 아니지 않냐고 했대요 신우는 별말 안 하고 헤어지자고 며칠 동안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마지막 통화에서 신우에게 쌍욕을 했다네요 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때 상견례 때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지금도 가끔 말을 합니다 동서는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말을 한 번도 안 더듬고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성질나는데 그런 말을 더듬나요? 신우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1년 정도 솔로로 지내다가 또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신우가 데리고 온 남자가 지금의 신우 남편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신우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지금 신우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신우를 구해줬다고 가끔 말합니다 시동생은 형수님처럼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더러운 성격도 한 번쯤은 쓸 때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과 연 끊고 3년 만에 다시 왕래를 하러 찾아갔더니 시어머니가 잘못했다 말아라길래 군소리 없이 다시 연 끊겠다 말하고 돌아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댁과 연 끊은 지 3년이 지나고 마음이 좀 누그러져 시댁과 다시 왕래를 했다가 결심을 굳힌 며느리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봐서 시어머니를 용서할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도리를 운운하는데 도리는 아랫사람만 지켜야 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심을 가득 안고 태어난 분이 아닐까 합니다 남들은 본인에게 예의와 도리를 다해야 하고 본인은 남들에게 예의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위대한 어머니이자 현모양처입니다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본인이 편하고자 가족들을 희생시킨 사람인데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와 만나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지만 전화통화를 하는 것조차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냥 사람이 싫었나 봐요 명절 때는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가슴이 두근거렸고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때는 며칠 전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지도 몰랐습니다 시댁을 괜히 꺼려하는 마음에 내가 일어나 하는 생각도 있었죠 내가 성격이 좋지 못해서 이런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에게 저는 성격이 예민하다는 말을 듣곤 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정반대로 좋은 분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놓아도 시아버지는 잔소리 한 번 안 하셨대요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시아버지는 직접 하는 스타일입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부드럽게 대해주셨어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다가 3년 만에 다시 왕래를 하려는 생각을 했던 것도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100% 시아버지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아버지가 짠하다는 마음이 든 것이 정말 컸어요 시어머니는 신혼 때부터 저에게 매일 전화를 안 하냐고 닥달을 하셨습니다 할 말도 딱히 없는데 매일 전화를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는 것이 며느리의 본분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랍니다 하는 수 없이 매일 전화를 했는데 막상 제가 전화를 하면 시어머니는 화가 난 사람 같았어요 기분 나쁘다는 듯이 툭툭 내뱉는 말이나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안부 전화를 하고 싶겠어요 시아버지는 전화를 하면 자상하게 이것저것 물어봐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는지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는지 등을 물어봐 주셨어요 시어머니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시아버지는 무조건 제 편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 얘기를 해도 시아버지는 무조건 제 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와는 통화하기 싫지만 안부 전화는 해야 한다고 하셔서 시아버지께 더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전화를 매일 안 하냐고 하시면 시아버지와 통화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안 했다고 말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따로 전화를 해야 하는 거라더군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매일 전화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린 날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죠 시아버지와 통화를 하는 것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 안 했다고 또 뭐라 하실 것 같아 마음속에 늘 부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열 번 정도는 전화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늘 매일 전화를 안 한다고 저에게 불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화하면 시어머니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통화할 때 제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용건을 얘기하면 시어머니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버무리듯 말해서 제가 시어머니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런 시어머니에게 매일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시댁에 주말마다 오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댁이 저희 집에서 차로 한 시간 가까이 걸려요 거리가 먼 것이 아니고 마음이 먼 것이었겠죠 그래서 시댁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갔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를 한참 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매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댁에 자주 가지 않는다 이런 걸로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친정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가 늘 궁금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했으면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 해야 한다고 귀에 모시박히도록 말씀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댁보다 친정에 더 자주 가면 뭐라고 하시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 전에 혼자 살 때도 친정에 그리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랑 통화는 자주 했지만 매일 같이 통화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죠 남편도 결혼 전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본가에 자주 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서 시댁에 제사가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그냥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심하게 겪었고 시고모님들이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울어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이건 정말 정반대였어요 남편말로는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남편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부터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제사음식 차례음식도 하지 않았대요 할머님과 큰어머님께서 다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시댁에 자랐지만 시댁 식구들이 시집살이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시댁을 멀리하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님은 못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큰어머니나 고모님들은 평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몇 번 뵙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제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 건지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가 어른들을 참 나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말하고는 본인 할 말 다 하셨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자식들을 잘 키워서 아들 둘이 참 착하게 잘 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착한 사람들이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형제끼리 우애도 좋아서 저도 동서랑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시아버지 성품을 보고 자라면서 닮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어머니는 좋은 건 전부 본인 탓이고 안 좋은 건 전부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에요 동서도 저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 동서에게 시어머니 흉을 받는데 동서는 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의심해서 저러나 하는 생각도 들어 동서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저를 의심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원래 남 뒤에서 흉 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같습니다 본인을 정말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도 말이죠 제가 시댁과 연을 끊기 1년 전쯤에 동서가 먼저 시댁을 멀리했어요 저처럼 연을 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로또 2등에 당첨된 일이 있었는데 동서는 시댁 식구들 전부 모여서 비싼 소고기를 샀습니다 동서 친정에도 똑같이 했대요 식사자리에서 저는 동서가 착한 사람이라서 복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분 좋게 소고기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서가 꽁돈이 생겼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고 동서를 괴롭혔더라고요 동서한테 시어머니가 당첨금의 반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대요 동서는 시동생을 통해 거부의 뜻을 전했는데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전화해서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막말을 했다네요 동서가 배은망덕한 게 뭐가 있을까요? 며느리가 돈 생기면 시어머니와 반을 나눠야 하는 걸까요? 이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는데 동서는 그래도 시댁에 완전히 발길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연자 들어가는 욕 들었으면 시어머니와 평생 안 보고 살았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제가 한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계기는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다 모인 자리에서 저와 동서에게 좋은 남편 만나서 너희는 복받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시어머니에게 그렇긴 한데 시어머니 때문에 복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 듣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어요 본인만큼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시어머니에게 대들다가는 정말 욕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나오는 때까지 계속 제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고 했답니다 그 후로 시댁에 안 갔던 거예요 남편도 시댁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시아버지께도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을 통해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곤 했다고 합니다 평생 시댁과 안 보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니 마음이 좀 풀리더군요 시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다시 시댁과 왕래를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는 자신이 없어서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전과 똑같이 저를 대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제 네가 철드나보다 이러시더군요 이 말에 저는 표정관리도 안 되고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하시는데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던 중에 이렇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안 받아줄 부모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찾아왔나 보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어머님께 사과할 일도 없다고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시어머니께 다시는 찾아올 일 없을 것이고 연락드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혹시나 하고 찾아간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하는 자책으로 며칠을 보냈네요 시아버지와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시아버지와는 따로 밖에서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버님이 원하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도 되는 거겠죠 확신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너희는 아이가 없으니 시누네와 집을 바꿔서 살라는 시댁을 엎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염치 없는 인간들이 뭐 이렇게 당당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채널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새댁입니다 결혼한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왜 미워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신우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고요 신우는 학력을 가지고 은근히 저를 무시했어요 저는 신우에게 좋은 말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과 무시였습니다 저와 신우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계열사는 다르지만요 그리고 연봉도 신우와 저는 비슷하게 받습니다 신우는 대학 레벨에 따라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른데 연봉도 차이가 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종종 했어요 저는 신우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를 깔아뭉기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세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최종학력이 고졸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대졸자들보다 고졸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대졸이시고 시어머니는 고졸이세요? 시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부모님 학력을 가지고도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분명 무시하는 말인 것 같은데 경계가 애매해서 제가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화가 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신우는 그렇다고 쳐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과 같은 고졸인데 왜 시어머니까지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30%, 친정에서 70% 지원해 주셔서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혼수는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했고요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 인테리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돈을 드린다고 해도 딸 결혼 선물이라며 돈을 안 받으셨어요 집 명의는 제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보탠 돈이 인테리어 비용과 혼수 비용을 합친 거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신우 혼자 공동 명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시어머니도 말을 바꿔서 공동 명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저보고 제 명의로 하라고 해서 집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누나라고 권위적인 태도를 자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외식을 하면 식대는 저희가 거의 다 냈습니다 그렇게 윗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식대도 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신우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선배들 중에서 꼰대 같이 말하는 선배가 술값이나 밥값을 후배들과 더치페이 하는데 참 어이없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신우는 그게 자기 얘기인 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왔으면 이 정도 말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할 때 시어머니와 신우가 와서 참 말이 많았어요 도배지 색깔 가지고 뭐라뭐라 얘기하고 하물며 싱크대 구조까지도 참견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공짜로 해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딴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좋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 마음대로 다 했죠 솔직히 저와 남편도 저희 아빠한테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저희 아빠가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집들이하던 날 시어머니는 인테리어가 잘 됐는지 한참 검사를 하듯이 집을 샅샅이 살펴보셨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생각보다 잘 됐네 이거였어요 이게 뭔 소리인가요 저희 부모님이 공짜로 3주 가까이 공사를 해주신 건데 말이죠 너무 화가 나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무식하게 아무런 논리도 없이 막말을 할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며칠간 잠은 잘 잤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신우가 졸업한 대학에 따라 업무 능력의 차이가 난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 말이 참 거슬렸는데 저는 제가 자격지심 가지고 화를 낸다는 소리 들을까봐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우에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부장님은 고졸인데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런 예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저는 제가 본 거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신우는 부모의 학력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해주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고졸이라 제가 편협한 거고 시아버지는 대졸이라 자기는 사고의 폭이 넓다는 게 신우 말의 결론이었습니다 무슨 잘난 척을 그렇게 고상하게 하는지 신우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잘난 척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게 되는 줄 아나 봐요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시어머니와 신우가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참 답답하잖아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에게 완전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남편의 엄마이고 누나이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낼 수도 없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의 황당한 요구 때문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40평대이고 방 4개짜리입니다 신우는 방 3개짜리 집에서 살고 있고 신우는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있어요 시댁과 저희 집, 신우네 집 모두 같은 동네입니다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과 저희 집을 바꿔서 살라는 거예요 신우가 자꾸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이사를 한다며 저희는 아이를 몇 년 후에 갖겠다고 했으니 신우네와 집을 바꿔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우네 둘째가 초등학생이 되어 아이들에게 각자 방을 하나씩 쓰게 해줘야 한다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이것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남편은 만약 이 집이 자기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도 누나와 집을 바꿔서 살 마음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가에서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 집을 왜 누나에게 살게 해주라고 하는지 정말 짜증난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이면 말도 안 하죠 저만 만나면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을 하면서 무시하던 신우에게 제가 집을 바꿔주고 싶겠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집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명의는 너네 명의 그대로인데 이러면서 계속 집을 바꿔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신우네 가족도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는데 또 한 번 황당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신우와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 전세금조로 돈을 줄 테니 신우네와 집을 바꿔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짜로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둘이 살고 있고 신우네는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둘이나 있고 이런 것이 저희가 신우네와 집을 바꿔줘야 하는 이유랍니다 남편이 확 짜증을 내더라고요 남편은 우리 집을 가지고 왜 엄마, 아빠랑 누나가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짜증을 내면서 말했거든요 더 황당한 게 뭔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이기적인 놈이랍니다 너희는 그렇게 큰 집이 필요 없고 눈 안에는 큰 집이 필요하면 바꿔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공짜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전세금 얼마 주실 거냐고 했더니 2억이랍니다 우리 아파트 전세금 8억인데 2억이 전세금이냐고 했죠 월세 보증금도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구끼리 돈의 액수가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은 당연한 거 아니냐 엄마랑 아빠가 나서서 도대체 왜 이러시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로 좋자고 이러는 거라는데 정말 어머니 땡땡씨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집은 제 명의로 돼 있거든요 저는 절대 집 안 바꿔줄 거예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공동명의로 하지 않았냐길래 남편이 제 명의로 하라고 해서 제 명의로 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준 돈이 있는데 왜 님 단독명의로 했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해온 돈은 혼수랑 인테리어 비용 정도 돼서 제 단독명의로 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했냐고 화를 내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이니까 내 명의로 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말했죠 우리 부모님은 고졸이지만 돈을 잘 벌어서 딸 시집 갈 때 집도 해주셨다고요 근데 형님은 부모님이 집도 못 해주셨고 동생 집이나 탐내고 있으니 내가 많이 부럽겠다고 했죠 이 말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저를 깔아뭉개려고 했던 이유가 저희 친정이 잘 살아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요 암튼 저희는 신우와 집을 바꿔서 살 마음 전혀 없다고 하고 왔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나올 때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시면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서 집을 바꿔달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해요 형님이 우리 보고 집을 바꿔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요 처음에는 신우가 그게 왜 말이 안 되냐고 했는데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봤더니 너네 신우 정신병자 아니냐고 하더라 정 모르겠으면 형님도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했습니다 그 후로 신우는 제가 집 얘기 꺼내도 별말 안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우가 저를 이유 없이 미워했던 이유가 친정이 잘 살아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유라면 참 황당한 거죠 이번 사연은 친정 엄마의 강력 대응에 진상 신우가 꼬리를 내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연애로 시작했다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약간의 의견차가 있었지만 남편은 제 손을 들어주었죠 시어머니와 약간의 의견차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나게 굴지는 않으셨습니다 신우는 약간 저를 싫어하는 게 티가 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은 아빠가 좀 자상한 성격이고 엄마가 좀 엄한 편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부모님 두 분 다 자상한 분들로 보여졌어요 다만 신우가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신우는 약간 저를 견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신우가 좀 신경 쓰인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중간 역할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듬직하게 말을 해주니 안심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신혼 때 양가에 자주 갔습니다 보통 주말에 갔는데 시댁에 가보면 신우가 자주 와 있더라고요 신우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신우는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신우는 본인은 잘난 사람인데 본인의 시댁이 너무 못나서 잘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신우가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본인 시댁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누가 봐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잘 안 하는 잔소리를 신우에게 엄청 들었네요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신우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반찬통을 잘 정리해 놓아라 이 반찬은 오래된 거면 버리지 왜 냉장고에 쳐박아두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를 말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왜 남의 집에 와서 이러냐고 했지만 신우는 살림 선배로서 알려주는 건데 뭐가 어떠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시댁과 친정 모두 가까워요 친정에서는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오고 오더라도 꼭 미리 전화를 하고 와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평일에도 마음대로 저희 집에 왔다 갔어요 미리 얘기를 해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오면 괜히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시부모님만 오실 때도 있었지만 신우도 함께 올 때도 많았어요 저희 집에 오기만 하면 신우는 꼭 잔소리를 했습니다 집 정리 상태 특히 냉장고 정리 상태를 가지고 계속 지적질을 하는 것이었죠 어쩔 때는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보면 시댁 식구들이 미리 와 있어서 더 힘들었네요 신우의 잔소리를 듣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신우는 잘난 척도 많이 해서 더 짜증났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일장 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가 고생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동생을 돌보며 집안을 위해 고생을 했다는 얘기였어요 신우 남편 성격이 순한 편이라 신우가 그렇게 기세등등한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장남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 시댁과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우 말로는 자기 시댁 식구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굴어서 그 사람들과 안 보고 산다는데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 성격에 시댁한테 갑질을 당하고 살았을까? 이런 의문점만 생겼죠 시댁 식구들이 평일에 오는 것도 그렇지만 주말에 오는 것은 저에게 더 스트레스였어요 평일에 퇴근하면 밥 먹고 씻고 자기 바빴기 때문에 청소는 매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주말에 시간을 들여 청소를 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오면 부담스러웠어요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이면 더 부담스러웠죠 시부모님만 오시면 좀 덜하긴 했지만 신우가 같이 오면 시어머니도 신우의 잔소리를 거들더라고요 살림에 대한 간섭뿐만 아니라 아기는 언제 낳냐는 등의 잔소리까지 들어야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덤으로 신우의 잘난 척도 듣고 있어야 하니 짜증도 났고요 이제 30대 중반인 신우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슨 50년대생 어르신이 집안을 위해 희생한 얘기 같았습니다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신우는 자기가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니 어이가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성격이 강한 신우가 고생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시집살이를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신우가 저에게 잔소리를 할 때마다 제 표정에서 실은 티가 안 났을까요? 실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분명 티가 난 적이 많았을 거예요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더니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저와 친해지려고 오는 건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뭐라고 대꾸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참고 있다 보니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남편이 그때서야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신우는 잔소리도 많이 했지만 어른들에게 잘하라는 말을 강요하듯이 말하곤 했어요 시부모님을 만나면 웃는 표정으로 상냥하게 인사를 해야 한답니다 자기는 자기 시부모랑 안 보고 살면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효부인 줄 알겠더라고요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나니 남편이 조금씩 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어머니는 신우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시어머니와 신우가 그렇게 편가르기를 했을까요? 한 달 전 토요일에 할머님 제사가 있었는데 그날은 저희 아빠 생신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생신을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할머님 제사와 같은 날이 되겠죠 근데 아빠 생신날이 평일이면 주말에 미리 당겨서 생신 파티를 하게 될 거라 할머님 제사와 아빠 생신이 거의 겹치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과 얘기를 해봤는데 시댁에서 오후 3시 정도까지 있다가 친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 제 동생 내 가족도 그 시간에 친정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제 동생은 좀 멀리 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온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 같아서는 오전부터 친정에 가고 싶었어요 남편과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남편은 시어머니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겠다고 하셨대요 시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거의 다 하고 오후 3시쯤 친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신우가 어디 가냐고 묻더군요 제사 음식 하는 동안 자기 애들이랑 방에 틀어박혀서 놀고 있던 신우가 말이죠 신우가 다짜고짜 짜증 섞인 말투로 어디 가냐고 하는데 신우는 저희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짜증을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신우에게 이런 사정이 있고 이미 시어머니에게도 다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이 우선이지 이러는 신우가 너무 가증스러워 보였네요 한참 화를 내듯이 말하던 신우는 그리고 생신 같은 건 당겨서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 이러더라고요 올해는 아빠 생신이 토요일이라서 당겨서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우는 그럼 제가 생각이 없거나 시댁을 무시하는 거래요 남편도 신우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생신이 토요일인데 생신 파티를 당겨서 해야 한다는 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리고 이게 왜 시댁을 무시하는 거냐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시어머니와 얘기가 다 된 것이라고 했더니 신우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제한테 끌려다니니까 제가 저렇게 기고만장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저에게 제사 지내고 친정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죠 저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먼저 가 있을 테니 이따 제사 끝나면 친정으로 오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오려는데 신우가 너 지금 가면 다시는 여기 못 와 이러길래 정말 웃음이 나서 피식 웃었습니다 신우는 윗사람 말이 웃음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습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신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은 형님 시부모님을 모른 채 하고 사는 사람인 걸 모르냐고요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시댁에 잘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했죠 형님은 형님 시댁 사람들이 착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제멋대로 행동하다 시댁이랑 영 끊게 된 거죠 안 봐도 뻔해요 저는 이만 갈게요 형님이 오지 말라니까 여기 다시는 안 올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말했어요 형님이 여기 오지 말라고 해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요 어머님 입장에서 딸이 중요하지 며느리가 중요하겠냐고 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친정으로 좀 일찍 왔길래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남편은 제사 지내기 전까지 시어머니와 신우를 상대로 말다툼을 하다가 왔답니다 제가 가고 나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남편한테 화풀이를 했나봐요 남편도 지지 않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요즘 세상에 시댁 제사를 친정아빠 생신보다 우선시하는 며느리가 있을 것 같냐고 왜 그런 것을 강요하냐고 하며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신우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니까 보다 못해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가라고 하셨대요 신우가 어이없는 게 남편에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남편은 나를 키워? 누나가 하도 욕심 많아서 잘할 때 내가 누나한테 양보 더 많이 했어 이상한 소리 하지마 신우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우가 전화를 한 것이었죠 남편은 밖으로 나가서 한참 통화를 하고 왔는데 신우가 당장 쫓아오겠다고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따져봐야겠다고요 신우 성격에 진짜로 찾아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긴 했어요 남편도 좀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남편의 표정을 보고 저희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말했죠 얘기를 다 듣더니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엄마 말을 듣고 바로 신우에게 전화해서 저희 엄마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 얘기를 듣고 신우는 얼버무리다 전화를 끊었대요 그날 이후로 시댁에 안 가고 있어요 연락도 하지 않고요 남편은 며칠간 시어머니와 신우를 전화로 상대하느라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남편도 시댁 식구들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앞으로 신우편만 들 것 같아요 신우는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저를 계속 괴롭힐 것 같고요 남편은 제 편이긴 한데 신우가 워낙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 그냥 시댁을 안 보고 사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은데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이번 사연은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강제분가를 당했다는 사연인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어렸을 때 결혼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과 교제하다가 뱃속에 귀여운 아기가 생겼고 저희는 능력이 없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출산하고 조금 쉰 것 빼고는 저도 계속 직장에 다녔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대출받아 집을 사게 되었고 남편의 연봉이 계속 오르게 되면서 대출을 모두 갚고 예금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부인과 안 판정을 받고 회사를 관두게 되면서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제 잘 벌게 되어서 직장 관두고 집에서 쉬면서 면역력 챙기라고 하는데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부지런하셔서 계속 일 다니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니 가끔 병원비가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저희가 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버는 돈으로는 개모임 회비 내고 옷 사입으세요 시어머니는 지독하게 못된 분이세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저를 혼내려고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은 아들 앞에서는 좋은 시어머니인 척하는 케이스가 많던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건 없건 저를 혼내고 비꼬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런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네가 내 밥을 정성껏 차려준 적이 있냐 친정에서 겨우 그따위로 배우고 왔냐 너희 부모는 어릴 때부터 너를 그렇게 가르쳐서 네가 이 모양이 꼴이지 시어머니 품 안에서 살면서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셨어요 하도 독하게 말씀을 하시니 한 번은 시어머니께 제가 어머니께 왜 해드린 게 없겠어요 그동안 해드린 것을 열거하면서 이런 거 해드렸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뭐 사드렸다는 걸 기록해 놓은 게 있다고 가지고 와서 보여드린다고 했더니 그럴 거 없다 기억 안 난다 이러시며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가슴에 한이 맺혔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참 많이 울었네요 그러다가 할 말 다 하고 싸운 적도 있는데 너무 강하게 나가면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니 혹시라도 충격받고 쓰러질까 봐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마무리한 적도 있었네요 그래도 남편과 사이가 좋으니 남편 하나 믿고 18년을 참고 버텼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못된 말을 했을 때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이 제 편인 줄 알고 날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성격이 왜 저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합가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매번 트집 잡고 혼내니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빨래를 개어 놓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흩어놨어요 단정하지 못하게 이게 뭐냐고 자기처럼 개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옷가게에서 일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드라이하고 나가면 무슨 애기 엄마가 드라이를 하냐 애기 엄마가 꾸미고 나가서 뭐하냐 수수하게 하고 다녀야지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아침부터 꾸밀 생각이나 하고 다니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네 머리 꾸밀 시간에 애들 더 챙기고 가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의 며느리는 얼마 번다고 하면서 너는 겨우 얼마 벌면서 애들 놓고 돈 벌러 다니냐고 워킹맘이면 다 같은 워킹맘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얼마라도 벌어야 가정이 유지되니까 일하러 나가는 건데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하찮게 보이는지 저만 보면 이 세상 모든 나쁜 말을 열거하셨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저를 놓고 가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아빠랑 같이 살다가 제가 둘째 임신하고 또 나가셨거든요 너무 마음 아픈 상황인데 시어머니는 너도 네 엄마 닮아서 나중에 애들 놓고 나갈 거지 너를 보면 너무 불안해 보고 자란 게 겨우 그 모양 그 꼴이니까 피는 정말 못 속인다더라 보고 자란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네요 저희 가족에겐 너무 큰 상처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들춰내는 시어머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마음에 분노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저희 집 근처에 살고 계세요? 제가 아이들 어릴 때 몸살이 세게 와서 누워 있었는데 남편은 해외로 출장을 간 상태였고 저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시어머니께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는 없던 약속을 급하게 잡고 외출하셨어요 시이모님이 지나는 길에 저희 집에 들렀다가 저희 상태를 보시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화내고 애들 데리고 집에 가신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주말에 청소기 돌리고 애들 물건 같이 정리하면 시어머니는 어느새 신경질적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넌 주말에 편하게 쉬어야지 왜 집안일을 해? 라고 화를 내셨어요 남편은 애들은 같이 키워야죠 이 사람도 일하는데 어떻게 혼자 다 하게 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일까지 하냐? 가장이 주말에 편히 쉬어야 평일에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거야 애들 보는 거 살림하는 거는 땡땡이 엄마가 다 하라고 해 이러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트집을 잡았어요 저도 제 스타일이 있는데 시어머니처럼 하지 않으면 다 틀렸고 살림 못한다고 지적하셨어요 저는 밀폐용기 세트를 사서 반찬을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했고 새 접시에 반찬을 소분해 놓고 먹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그대로 꺼내서 드시고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시어머니 방법이 더 좋고 위생적이면 따라할 만하죠 시어머니는 우리는 한 식구다 왜 설거지거리를 늘리냐 대충 먹고 얼른 치우자는 주의였습니다 제가 부인과 수술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언제 다 회복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쉴 거야?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물어보셔서 정말 서러웠네요 큰 수술을 한 몸이고 단기간에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쉬면서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더니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젊은 애가 못된 병에 걸려서 신경 쓰이게 하네 빨리 몸 만들어서 다시 일할 준비해!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체격도 좋고 건강하세요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뱃살도 없고 날씬하세요? 시어머니는 하루에 5시간 일하시고 모임에 종종 나가고 활동적인 스타일입니다 우리 애들 어릴 때 시어머니가 집에서 애들을 봐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이목게 우리 애들 맡기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그때 베이비시터 취급보다 넉넉하게 챙겨드렸거든요 시어머니 믿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눈치 보고 살았는데 내 인생 이렇게 손주만 봐주다 늙을 수는 없다며 시이모님께 맡겼답니다 제가 퇴근하면 제 얼굴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또 나가셨고 우리 아이 밥 먹을 때 퇴근하게 되면 숟가락 놓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애들 봐주느라 답답한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저는 수고비를 드리는 상태였는데 우리 애들을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 애들이 좀 크고 얘기한 게 있는데요 할머니랑 같이 살지만 할머니가 너무 싫어 손주가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할머니는 엄마 없을 때 엄마 흉을 너무 많이 봤어 할머니가 복이 없어서 혼자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고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할 말이 따로 있죠 하긴 제 앞에서도 막말하고 타박하는데 애들 앞이라고 말을 가려 하시겠나요? 한참 전에 아침형 인간에 대한 책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침형 인간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주말에 늦잠을 잡니다 남편도 아침잠이 많지만 잔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늦게까지 잤어요 그렇게 하니 저도 몸이 좀 충전되는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늦게까지 자는 건 괜찮은데 제가 늦잠을 자는 것은 못마땅했나 봐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렇게 거슬려서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청소기 돌리고 신경질적으로 소리내며 설거지하고 안방 베란다에 와서 물청소를 했어요 제가 자는 게 못마땅하니 어서 일어나라는 신호였죠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11시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침을 차려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럼 떡볶이 밀키트에 냉동만두 구워먹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밀가루를 안 좋아하시니 안 드신다고 했고요 오후 늦게 남편과 근처 공원에 산책 갔다가 전기통닭구이가 있어서 사와서 먹는데 평일에 열심히 일하는 남편에게 겨우 이런 거 사 먹이냐 밥을 먹여야지 왜 끼니를 대충 때우려고 해 통닭을 샀어도 밥에 반찬, 국을 차려줘야지 뭐하고 있어? 하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침형 인간이라 새벽에 일어나시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차려 드세요 주말에 좀 대충 먹을 수 있잖아요 꼭 새끼를 다 먹지 않아도 되고요 통닭 사 먹었다고 잔소리 들으니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 후로 어찌나 식모사리를 시키는지 말도 못했어요 TV에서 과일 씻는 법을 보셨나 봐요 하루는 포도를 사와서 먹는데 베이킹 소다에 풀어서 헹궈야 한다고 설교를 하시고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딸기도 솔로 닦으라고 하셨어요 밖에서 사온 음식 몸에 안 좋으니 집에서 양념해서 직접 만들어 먹으라고 간섭하셨고요 근데 반전인 건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요리를 잘 못하십니다 솔직히 요리는 제가 더 잘해요 남편이 어릴 때 엄마가 밥 차려줄 때가 참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배는 고픈데 늘 김치에 김, 계란 후라이 하나가 전부였고 시아버지가 애들 밥 좀 잘 차려주라고 잔소리해야 겨우 찌개 하나 끓여서 드셨대요 시어머니는 늘 밥하는 것을 힘들어했는데 저희와 같이 살면서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밥 안 차린다고 타박하셨어요 남편과 살면서 부부싸움 한 게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사이가 좋은데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기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저도 대수술을 한 사람이고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남편은 이제 고소득자가 되었거든요 하루는 날 잡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시어머니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말해야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내가 잘하건 잘못하건 늘 흠을 잡았다 어머니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치부했다 살림 스타일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살림하고 있다고 하면서 혼내고 화냈다 나는 암 수술하느라 예전만큼 활동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은데 이제는 시어머니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다 주말에도 나 깨우려고 일부러 소리내서 살림하시는데 이제는 참기 싫다 나 당신이랑 결혼한 지 18년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시어머니한테 내내하면서 살아야겠냐고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분가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외동하들이고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 아빠가 되어 여태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이 활동적이고 건강하시니 집 근처의 작은 빌라 전세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자기를 내쫓는 거냐며 노발대발 하셨고 남편이 이제 엄마 혼자 편하게 사실 때가 됐다고 설득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면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엄마를 외면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버티고 버티다가 따로 나가 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짐 빼는 날 제 따귀라도 한 대 때리고 나가야겠다 하시더군요 저도 악에 바쳐서 웃기는 소리 말라고 했죠 니들이 에미를 내쫓고 잘 살 것 같냐고 하길래 어머니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할머니가 나가서 살게 된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우리 집에 내 허락 없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혼자 사는 집에 갈 일이 평생 없을 것이고 남편이 가끔 어머니를 들여다보기로 했으니 귀한 아들에게 효도 받으며 사시라고 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명절에만 만나고 지냅니다 시어머니에게 반찬 한 번 해서 보낸 적도 없어요 시어머니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려고 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되어도 난 모르는 일이라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수궁했으니까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남편도 알고 있으니 할 말 없겠죠 이번 사연은 시댁 친척 어른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망신주고 시댁과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나쁜 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나쁘더라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결혼 전에 제 눈에 비친 시어머니는 엄청 활동적이고 사교성도 좋은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하더라도 너는 네 취미활동하며 활동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시어머니가 좋게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장을 좀 잘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화장도 수수하게 하고 옷도 좀 수수하게 입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화장도 좀 더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도 좀 입어보라고 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튀어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평생을 조용한 성격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좋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한여름에 반바지를 입었다고 뭐라 하실 정도였습니다 한여름에도 시댁에 올 때는 긴바지나 긴 치마를 입고 와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때 어머니는 왜 앞뒤가 다르시냐고 곧바로 따지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쉬워요 시아버지가 장남이라서 남편 친가 어른들이 명절에 시댁으로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작은아버님과 고모님들이 오시냐고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고모님들은 자기들 시댁에 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과 작은아버님 선물만 사서 가지고 시댁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고모님들도 전부 와 계시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사실 그대로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며칠 전에 여쭤봤더니 고모님들은 안 오신다고 해서 작은아버님 선물만 준비해왔고 고모님들 선물은 명절 지나고 택배로 보내려고 했다고요 고모님들은 말만 들어도 고마우니 선물 안 보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망신을 주더군요 며느리란 애가 예의를 몰라 고모들이 안 온다고 해도 선물은 준비를 해와야지 그때도 당황스러워서 대꾸를 하지 못하고 얼굴만 빨개져 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명절 선물을 택배로 주문해서 보내드리면 안 되는 건가? 명절 전에는 택배 물량이 많으니 명절 지나고 보내드리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 짜증나더라고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제 생각이 틀렸더라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망신을 주듯이 말을 해야 했을까요? 저희 신혼집에 처음 오셨을 때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이 얼마나 넓다고 이런 물걸레 청소기까지 샀니? 이런 거 다 낭비야 저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서 가끔 하는 청소지만 그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바닥은 물걸레 청소기로 닦고 창틀 같은 곳은 손걸레로 닦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편하게 청소를 하는 것도 안 좋게 보였나 봐요 손걸레로 청소를 하면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좋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심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쁜 소리를 하실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한마디씩 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딸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냐며 남편에게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저도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하고 한 달 되었을 때부터 왜 임신 소식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대출을 다 갚고 나서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대출? 너 결혼 전에 빚이 있었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게 아니라 신혼집 전세 얻을 때 대출을 받은 걸 말씀드린 것이라 했더니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희는 대출을 왜 마음대로 받냐고 그런 게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냐고 하시는데 그걸 정말 말이라고 하시는 건지 분명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미안하지만 너희 결혼에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셨고 너희 둘이 알아서 결혼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친정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오빠 결혼할 때와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해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럴 리가 있냐면서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이때는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처가에서도 지원을 안 받기로 한 건데 뭔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에게 처가에서 지원해준다는 걸 왜 거절했냐 그걸 거절한다고 사도는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 전과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뭐라 해도 시어머니는 동문서답만 할 뿐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요 하다하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까지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저를 잘 챙겨주세요 저를 예쁘게 봐주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시어머니를 참아드린 것도 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사소한 칭찬이라도 저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칭찬에는 늘 시어머니의 질투가 뒤따랐거든요 저에게 괜한 시비를 걸거나 제가 뭘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시어머니에게 따지기라도 하면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거니? 누가 우리 집에 시집 오라고 너 등 떠밀었니? 이러셨어요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자기를 망신 주었다고 며칠씩 알아 누우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정신병자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꾀병을 부리더라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확실하게 할 말을 해주었으면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계속 참아야 할 이유도 못 찾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솔직한 제 심경을 말했더니 남편도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자기 엄마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하면 시어머니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니까 내가 내 살 길 찾아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시아버지를 홀리는 첩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니 용서를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제사 때문에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생겼어요 이때 정말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시어머니가 여태까지 저를 괴롭힌 거 전부 되갚아 주었네요 저는 시댁에 제사가 1년에 4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님도 함께 제사를 준비한다고 들었고 저는 퇴근하고 시댁에 가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첫 제사 때 퇴근해서 시댁으로 간 저에게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시댁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네가 이렇게 늦게 오냐는 거였죠 그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제사를 지냈으니 이제부터 제사를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님 생전에 좋아하셨던 나물 종류를 알려주시더군요 작은 어머님은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하면 되지 일하는 애한테 제사를 어떻게 떠넘기냐고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얘가 뭐 어린 애인가? 이러면서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탕은 어떻게 끓이는지 과일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신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듣다 말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내가 제사 가져가게 되면 나는 바로 제사 없애버릴 거니까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일하는 며느리한테 제사를 떠넘기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죠 안 그래도 나중에 우리 대에서 제사는 없애려고 했어요 그게 좀 일찍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얘가 말하는 것 좀 보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아버지와 작은아버님까지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못한 말들 다 해버렸습니다 나에게 이상한 죄를 덮어 씌웠던 거 시어머니가 거짓말했던 거 나를 시아버지에게 알랑거리는 첩 취급한 거 등을 다 말해버렸죠 시어머니가 제 말을 막으려 할 때마다 끝까지 들으시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 말했어요 작은아버님과 작은어머님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냐며 놀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말라고 큰소리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작은어머님이 뻔히 아실 텐데 그렇게 말하면 내 말이 거짓말이 될 것 같아요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고만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하도 괴롭혀서 이혼 생각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뭔들 못할 것 같냐고 말했고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도 못 오게 생겼다고 하면서 따라 나서도군요 시댁에서 나오면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못되게 군 거 일일이 열거하면서 빌기 전에는 저는 어머님 용서 못해요 그리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은 자기가 처음부터 시어머니에게 강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이를 키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나름 노력했으니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 방패마귀가 확실하게 되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어디가 미워서 그런 식으로 저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면 되니까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셨으면 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강력하게 나서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험한 소리를 안 듣고 서로 좋지 않았을까요?